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뷰키드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이제 리셜 컴퍼니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제 양빅조마 해가지고 올렸던 게임인데 어 요건데 어딨냐 요건데 16만 찍었네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우리 트롤 하느라 바빠가지고 게임을 정작 제대로 즐기지 못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더 하게 됐습니다 네 한번 더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좀 약간 어 진짜 약간 인턴 탈출을 목표로 좀 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조마는 없어요 조디악은 아프리카 가서 별풍선 땡기느라 바쁘고 마마는 무슨 행사 있어서 안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빅치까지만 있어요 양빅치까지 있는데 새로운 멤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바로 순당무 예 순당무시랑 예 순당무시랑 순당무시랑 양아지랑 뭐 하더라고 콜라보 같은 거 뭐 하는 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친해지길 바래 예 예 할 겸 예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구요 어 리셀컴퍼니 할 예정입니다 예 온라인 오 한 그라 뭔가 더 잘 돼있는데 거기 올려준 올려준 거 모두 깔았는데 된건가 님들아 시청자가 올려준 거 깔았거든 아아 이거 있으면 된거야 예 티코 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예 근데 나머지 분들 어디 계세요? 아 그거는 저도 모르겠구요 네 네 잠시만요 저 한글 패치 좀 설치할게요 한글 패치 한글 패치 말고 제가 보내드리는 파일을 한방에 까세요 아 저 보내주세요 근데 뭐 해야 돼? 뭘요? 그 뭐 그거 잠시만요 저 그걸 못해요 멀티를 못합니다 잠시만요 어 어 오케이 네 순당무 아니고 치킨무 치킨무라고요? 예 어 잠시만요 히티브나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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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어디서 바꿔야 여러분들 시야가 요거를 다운을 받아 주세요 다운을 또 루itty 더루도 루 shade 랩살 빅키드라고 되어있네 32명까지 같은팀할수있음 레전드 와 서른두 명 Buck ham 엄청 많은데 그 정도면 뱀을 때려잡을 수 있을 듯 삽으로 응 그 다구리 삽 가능 저 언제 들어오지 나머지 이거 그냥 다 덮어쓰게 하면 됨 아 맞음 오이게 오오게 방문은 참 로아 재밌겠다 로아 하심? 재밌어 보인다 탈출의 노래 하는구나 응 친구는 옆에 있습니다 어머님 어디? 어디 디코방이지? 여 어디나 덮어쇼? 그냥 덮어쇼? 어 그냥 덮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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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치킨쿤을 불러보죠 덮어쇼 그건 또 돈까스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전에 그 롤 디코방 보고 있었고 치킨쿤 치킨쿤 일어났니? 보헤이쿤 보헤이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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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저 출신 프로게이머 순당무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깸잘수 깸잘수 섹시하다 맞을만만했는데 네 아니에요 그 양아지님이랑 순당무님이랑 콜라보 같은 거 된다면서요 아 저희 이번에 9주네요 둘이 친해요? 어 같은 같은 학교에요 맞아요 같은 학년이에요 그거 뭐 대사 있지 않아요? 뭔 대사? 못 들었어? 아니다 못 들었어 무슨 대사 있지 않아? 그 영상 우리 영상 하나 나오거든? 네 거기 저희가 멘트 하나씩 녹음한 거 있습니다 그거 지금 볼 수 있나요? 지금 못 봅니다 그건 못 보여주죠 지금 아직 공개가 안된거야? 아쉽게도 공개가 안됐습니다 동집중이라서 맞아요 아쉽네 다행이다 응 저 저 다 까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근데 지금 응 잠깐만 아아 아아 양아지님 약간 제 목소리 에코 들어가거든요? 어 그거 살짝 디스코드에서 조정 좀 해주실 어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치킨쿤이 아직 안왔어요 님들아 네 아하 네 그 순당무님은 로아 좀 한판 일퀴 한판 더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전 뭐하나요? 님은 순당무한테 말 걸고 있으세요 네 네 친해져야지 당... 당... 당무님 아니 둘이 동갑... 동갑 아니야? 동갑...일걸요? 당... 당... 당무님 공공? 당... 아 공일 공일 아 공일? 공공이에요 혹시? 아 저 공공이죠 아니 공일이었어요? 아... 잠깐만 그... 언니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지 언니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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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보다 한살 어르신 줄 몰랐네 아니 님들아 제가 살다살다가 양아지가 어느 소리 듣는다를 처음 봅니다 님들아 님들아 당무스토 그냥 반말해도 갱춘 아 진짜요? 하하하하 아지라고 불러도 될까? 음 갱춘 갱춘 아 오케이 오케이 뒤에다가 욕도 좀 붙이고 그래야 좀 친해 보이지 하하하하 평소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이름 다음에 땡땡 년아 이거 많이 하잖아 손단녀 하하하하 그랬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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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해야 당무 당무야 어? 너도 당무 당무 너무 정없어 보여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수진아 해봐 빨리 수진아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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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당무가 좀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수진아 나야 하하하하 아니 그 멘트 뭔데 하하하하 와 훅 들어온다 아니 근데 본명 이렇게 까져 있어? 아니 프로잖아 깔 수 밖에 없지 아아 아 프로? 프로였었던 것 아 이제 안 해? 아 아 잠깐 쉬고 있죠 지금 FA 아니야? 멋있다 FA죠 다시 할거야? 어 그건 모르죠 오 개보식다 프로 그만해 그만하고 내 저 서퍼 선생님이나 해 빨리 하하하하 나 지금 X됐다니까 그게 목적이었네 아니 봐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봐 내가 과로사님이랑 같은 팀이 돼 어? 그러면은 나를 가르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은 과로사님이 돈을 벌어오겠지 그치? 상급을 타올 거 아니야 으음 그러면 맛있는 고기를 사 주겠지 그치? 이득이지 그치? 하하하하 그리고 내가 과로사님이랑 팀이 안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과로사님을 누르고 우승을 했다 그러면 너의 제자가 지금 친오빠를 이긴거니까 개이득이지 오 Gob집 어 근데 죄송한데? mesmo아 근데 어떻게 해도 개이득을 볼수있으니까 eje정 Ex- financially 그니까 이과생임 케어 temat 스캔큐 언제 삼 제가 정신나가unden 안을 자 자는거 아님 어요 몇 tragic 전화의 김 그런거 유와 마 crash 두라고 момент 매니ั에게 언 돌아가는 너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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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무야 아재야 안녕 혹시 취미가 어떻게 돼? 아 씨발 손같은다 나는 몬신이라는 게임을 자주 한단다 당무는 뭘 하니? 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해 혹시 로스트 아크도 하는데 관심 있니? 둘이 진짜 아깝다 나 로스트 아크 완전 뉴비야 잘 안해봤어 아 그렇구나 나 원신 조금 알아 페이번 알아 원신 해봤어? 아니 저 숨 막혀요 나 이제 너무 한계야 아 우리 그러면 다른 주제로 말해볼까? 취미가 뭐야? 취미? 응 어? 나 내 취미가 뭐가 있을까? 나 애니메이션 봐 어? 애니 뭐 봐? 나 애니메이션 유명한 거 다 봐 체인소맨 이런 것들 어? 나 최근에 모드라 주술회전 봤는데 봤어? 주술회전 혹시 어디까지 봤어? 아 나 지금 몰아서 보는 중이라 한 10화까지 봤는데 2기 10화? 어? 나보다 많이 많네 나도 최근에 봤어 최근에 아 진짜? 나 2기 1화까지 봤어 이번에 내용 재밌어 꼭 빨리 봐줘 혹시 애니메이션 평소에 좋아해? 아 나 좋아하지 어떤 거? 추천작 있어? 추천작 최근에는 넷플릭스에 약사에 혼잣말? 재밌던데 당구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 애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그런 거 좋아하니? 아니 아니 정말 아니 나 진짜 다 괜찮은데 나 그거 못 참겠어 아니면 혹시 그런 애니메이션도 알아? 어떤 거? 그 오빠는 끝이라는 애니인데 그게 뭐야? 어 잠깐만 아 아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뭐? 어 어 나 비슷한 거 알아 어떻고? 아 근데 어 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애니 중에 어 아 내 채팅으로 먼저 쳐봐도 될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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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뭔데 뭔데? 이거 이거 봤어? 이게 뭐야? 아 진짜 몰라? 어 나 이거 몰라 아 그래? 나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 아니 상관은 없지 요스가 노소라가 뭐죠 여러분들? 아니 그 궁금해가지고 아 나는 어 혹시 당분간 보고 있어?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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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분위기 아니라고 다 아니야 오해입니다 반응이 엄청 핫한데? 아 진짜? 난 다 보지는 않았어 그냥 리뷰로만 봤어 아 리뷰로만 아 리뷰로만 어 요스가 노소라가 뭐야 님들아 오 어 어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네 비록 봤던 거 같은데 요스가 노소라 근치네 어 신남매의 연정을 주된 이야기로 삼고 있으며 라고 적혀있는데 당부 당부야 어 어 어 내가 미안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조금 새로운 걸 알게 된 거 같아 아 그래? 응 아 이게 그거구나 아 나 이거 시청자들이 보내준 걸로 본 거 같다 아 와 진짜 신남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미안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 말 실수가 조금 음 그러면 다른 주제가 있을까? 장목씨 공포게임 잘해? 나? 나 잘하지 나는 잘 안 놀라 어 진짜? 응 게임을 다 그냥 대체로 잘하는 건가? 어 그럼 오 아직은 어 공포게임 잘해? 나 공포게임 공포게임 좀 잘 못해가지고 오늘 하는 거 그럼 좀 믿을게 오늘 하는 거 많이 무서워 어 오늘 하는 거 무슨 게임인지 몰라? 어 나 그냥 잘 모르고 공포게임이라고 하길래 어 약간 좀 무섭나 하고 오긴 했어 아 아 그냥 잘 모르고 어 뭐하는 게임이야 이거 아 이거 그냥 뭔가 벌레 같은 거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어디 공장 같은데 들어가면 어 그냥 걔네 무시하고 물건 모으면 되는 게임이야 뭔가 약간 패턴 같은 거 주워가지고 아 아 둘이 친해졌나요? 아 저희 그 뭐지? 그 얘기했어요 혹시 요스간 우소라 아세요? 혜자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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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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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깔고 한글 패치까지 했는데 우클릭 눌러서 속성 누른 다음에 설치된 파일에 찾아보기에서 들어가 아 스팀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그 다음 내가 준 거 그냥 붙여넣기 갈겨버려 맞아 맞아 로컬 파일 보기인가요? 야야 오케이 아아 아니 양아지님 혹시 스피커로 하는 거 아니죠? 어 방송 어 네 혹시 들려요? 어 아아 아아 아 어 안 들리지? 어 들려 좀만 더 설정해볼게 잠시만요 어 지금 마이크가 너무 가까워서 그럴까요? 아아 지금은요? 아아 어 됐음 굿 응 오케이 잡음제골 야 그러네 여기 취향 좀 문제있다 무슨 취향이요? 요새 내역 위에 아니 오빠 형들 조금만 봤어요 저는 요스 가노소라의 펄 위에 전 요 펄이는 누구예요? 양아지 양아지 아 아니 동물을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동물 아니 근데 둘 다 좀 칩덕이긴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응 일반인 정도? 일반인 정도? 일반인 정도? 양심이 죽었구먼 일반인? 일반인은 귀멸의 칼날 봐 왜 웃지 왜 웃지? 저는 딱 아지님 보자마자 저랑 비슷한 사람이란 걸 알아버렸어요 어디서 알았죠?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애니 애니 좋아하는 거 음 근데 애니 재밌겠네 아니 근데 헤드님도 애니 보잖아요 저 보죠 그니까요 어 뭐 보세요? 저요? 나 뭐 보지? 네 저 장송의 프리랜 아 그거 재밌지 장송의 프리랜 봤음? 음 어 보려고 하는데 재밌어요? 그거 아직도 안 봤음? 개꿀잼 아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유행에서 좀 뒤처졌네 음 아 약간 유행할 때 나중에 봐야죠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아 진격의 거인 다 봤지 진격의 거인 중학교 때 보고 안 봤는데 아니 당무야 뭐야 너 너 힙스터 픽이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아니 진격의 거인 재밌어요 이번에 나온 거? 아 진짜 재밌는데 진격거 왜요? 완전 슈퍼 마이너 픽이네 이거 아찔하다 진짜 진짜 아니 저 그래도 주소회전 보는데요 아 근데 주소회전도 재밌긴 해 맞아요 인싸 픽인데 리얼 또 뭐 있지? 또 또 인싸 픽 인싸 픽 애니메이션? 인싸 픽이 있나? 내가 본 거 나 체인소맨 밖에 생각 안 나 아 내가 체인소맨 봤음 체인소맨 봄? 체인소맨 봤죠 봤어? 봤어? 네 최애아이 아 맞다 최애아이 그거 유명하다 최애아이 최애아이 보면서 공감하셨나요? 두 분 다? 네 누구한테 공감했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공감하셨나요? 아니요 딱히 그냥 재밌다 재밌다? 아니 근데 좀 이런거 말고 좀 약간 정상적인 좀 뭐랄까 20대 청춘의 소녀다운 좀 뭔가 취향 공유라던가 토크를 좀 좀 보여줘야지 20대 소녀? 20대 소녀? 20대 소녀 같은 게 뭔가 있지? 아니 20대 소녀? 아 아진이 오빠 있지 않아요? 아 있잖아 어때요? 아 아 아 아 뭐 그냥 뭐 엄마 아들 정도? 아 엄마 아들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응응 혹시 닭노스는 어떤 느낌? 오빠가 음 약간 좀 남 남 같은 응응 아 아 네 저도 아지님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둘 다 대외적인 이미지는 오빠랑 엄청 친하다 아님? 아 그럼 친하죠 전 안 친해요 아 그래요? 전 안 친해요 손 긋는 거 봐 어 근데 헤드님도 둘째에요? 저 누나 있어요 오 사이 어때요? 아 근데 누나 있으면 좋겠다 전 누나는 친해요 완전 좋겠다 오 근데 막 친하는데 막 놀러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응 그냥 서로 열심히 응원하는 정도 예 아 좋다 좋다 우리 가족들 성격이 막 그렇게 막 부대끼고 사는 성격이 아니라서 다들 음 아 누나가 누나가 맨날 내 카드 씀 맞습니다 아 그건 저랑 똑같네요 뭐 아니 내가 쓰라고 줬음 쓰라고 줬음 오 뭐야 대신에 누나는 이제 다른 면에서 이제 날 도와주는 거지 어떻게 어? 네 다른 면? 어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는 대학생 때는 연애 조언 아 연애 조언 대박 연애 조언 어떤 조언을 들으셨나요? 궁금하다 아 이거 너무 너무 티적인 말해주면 안돼요? 티인데 너무 아 뭔데 뭔데? 어? 너무 티적인 발언인데 이거 약간 그 궁금해 약간 20대 청춘들한테 알려줄 내용은 아닌데 약간 아 그래? 그 정도야? 연애는 연애는 서비스 계약이다 서비스 계약? 어 상호간의 계약이다 뭐? 상호간의? 어 헐 상호간의 계약이다 음 계약이 별로면 헤어지면 된다 완전 비즈니스 같아 그니까 티 100인데 서로 간에 이제 그런거지 서로 간에 이것까진 양보해서 행복할 수 있어 음 근데 이건 안되겠는데 싶으면 헤어져라 어 뭐야 그런게 연애라고? 봐봐 이래서 20대 청춘한테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난 모르겠어 나도 티인데 이건 좀 나도 티지만 아지님 티에요? 응응 헐 MBTI 어떻게 돼요? IST 아 그치 아니 아니 그 20대 여자애들 두 명이서 만나면은 MBTI 물어보고 이런거 물어봐야지 애니 봤어 이런게 아니라 근데 나 약간 사촌들도 그렇고 오빠가 많아가지고 네 좀 여성적인 면이 좀 없음 어? 그래요? 응응 약간 화장 같은 거 관심 없고 아 좀 그래가지고 좀 그런 면이 없음 장모스는 MBTI 엑이네요 저 ISTP요 ISTP? 네 어? 한 글자만 다르네 맞아요 약간 즉흥이랑 계획이랑 좀 다를걸 그럼 ISTP와 ISTJ의 궁합 찾아봄 어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요? 읽어 읽어줘 ISTJ ISTJTP öt case — 그대빈 궁합이 좋대 어 어 어 거쭤만 치지마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대로 그대로 궁금한데? 아니 그 퀄리티 있는 그런 걸 못 찾아서 ISTP 그거에 ISTJ가 보통이래 보통 아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이래 보통 썼어 썼어 원래 이런 건 팩트폭력으로 보긴 해야되는데 관심사가 같을.. 같대 둘이 같긴 해 같긴 해 맞아 그래서 친구나 연인 관계 이상적이고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네 둘이 미안하다 얘들아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서로 피곤한 것 같겠지 방금 저희의 성격과 안 맞았거든요 그 솔루션이 응 미안하고 저희 천천히 감사합니다 응 응 응 비카이도가 나빴다 그래서 치킨콘 언제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우리 어떻게 함 그래서? 보혜쿤 보혜쿤 왜 안오? 어떻게? 시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셋이 롤암판고? 어? 롤? 아니면 상병을 따로 구하는 건 어려운가요? 그것도 되긴 해 어 누가 있을까? 하고 있는 것도 괜찮긴 하고 어쨌든 언젠가 일어나긴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제가 올해는 못 해가지고 몇 시까지 할 수 있어요? 저 한 8시에서 9시? 8시에서 9시 왜요? 뭐 있어요? 아 저 내일 출국해가지고 일본 가요 일본? 불었다 왜 일본? 지브랑 같이 네 어디? 오사카랑 교토? 나 오사카 갔다 왔는데 며칠 전에 와 진짜요? 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다 왔는데 와 괴불어 오사카 가서 어떤 거 함? 그건 뭘로? 저희 교토가 가지고 뭐 좀 돌아다니다가 오코너미야끼? 그거랑 눈물 거 같아서 미쳤다 도톤보리 간 도톤보리? 도톤보리 도톤보리 도톤보리의 오코너미야끼를 준네 많이 팜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봤어요 어 나름 먹을만 있어 근데 난 야키소바가 더 맛있는 거 같아 야키소바 야키소바 오케이 그것도 먹어봐야겠다 아지님 일본 갔다 와봤어요? 어 저 어 어 어 어 양아지는 저거 뭐야 약간 일에 미친 악귀라서 응응 놀러 안 가봐 그 응 맞음 다른 사람이 가자 하면 가나요? 어 이거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거 같은데? 어 뭐야 그런 거야? 지금 그런 거야? 일본 가실래요? 당장 예약해 갈라면 지금이지 엔화도 싸고 맞아요 엔화 지금 얼마지? 900? 엔인가? 그 정도인 거 같은데 좀 쌌던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주변에서 다 일본 갔다 오네 지금 아니면은 못 갈 거 같아서 지금 아니면 못 간다 그거 맞지? 딱 쉬고 있긴 하네 지금 가야 되네 이제 진짜 주변에 한 번씩 다 갔다 온 일본은 응 리얼 다 일본 가던데? 지금 내 친구들도 다 일본 또 갔어 지금 보해도 갔다 왔고 며칠 전에 어 그니까 일본 여행 국놀이긴 해 지금 일본이 가기 신나면 게임 공포 게임인가요? 뭐 일단 형식상 공포 게임이긴 함 님 공포 게임 잘함? 무섭지 않음 잘하죠 오케이 가로사씨 한 번 불러볼까요? 어? 좋지 아 근데 가로산에 무슨 DJ 뭐 하던데? 그냥 일단 한 번 물어볼게요 오케이 어? 잠깐만 지금 나갔는데? 잠깐만 부르고 올게요 응 아 이게 같은 집에 사니까 편하구만 이게 남네구나 근데 이거 저기 뭐야 저한테 이거 주신 분들 시청자분 이거 저거 어떻게 해요? 저기 시야광 어떻게 넓혀요? 이거님들아? 아이고 시야광 모드에서 뺐어요? 내전 대기 중이라고? 아 네 가로산님 안되면 양노을 불러보자고? 양노을? 저 7시에 내전이 타고 아 양노을 불러볼까요? 양노을? 아 저한데요? 고고 고고? 고고 양노을도 안오면 저 최후의 수단 씁니다 누구누구? 이제 그냥 디코방에다가 아무나 오셈 고고 양노을 불러볼까요? 양노을 불러볼까요? 네 아 보혜 자는거 같아요 여러분들아 아 보혜 꿈 양öt년τικ인가 자기문의 양노을 불러볼까요? 하하 진짜 암호함. 나도함. 잘해봐. 아는 사람 빨리 모으기 시도함. 괜찮지. 네. 보혜 이런 약속 잘 지키는데? 그니까. 보혜 노쇼 처음 보는데? 나도. 보혜쿤. 전화 물어볼까, 다시? 그럴까? 응. 아니면은 카톡이라도 물어볼까? 보혜쿤 어디 간거야? 내 점 빡세긴 해. 내 점 빡세긴 해. 아 맞네. 보혜님도 전화 떼나가는구나. 아하. 야야. 보혜쿤 일어나. 제발 받아줘. 보혜쿤 때려. 주무시나 봐. 아. 쓰레기 새끼야. 하하하하. 저희끼리 하고 있죠. 일단 들어오세요. 좋아요. 세 명이서요. 네. 세 명이서 하고 있고. 좋아좋아. 어쩔 수 없지마. 저는 켜놨음. 어. 나는 왜 13시간 동안 켜져있었지? 뭐지? 어. 받은 줄 아는 설렜네. 까비. 어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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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방 어디로 들어갈까요? 아 제가 초대드릴게요. 아 오케이. 지금 할 거 없으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굿즈를 홍보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까요? 뭐? 굿즈요? 굿즈 좋죠? 별로 관심 없나본데? 12월 24일부터 굿즈 판매 시작합니다. 와. 와. 1월 5일부터 잠실에서 법업스토어도 엽니다. 와. 와. 저 오류 떴는데요. 왜요? 어떤 오류 떴어요? 뭐잉 뭐잉. 뭉지종만 떠요. 그거 한글패치끼리 충불난 것 같거든요. 아 맞네. 제가 하나 깐 것 같은데 이거 지웠다 다시 깔까요? 네네. 야야. 응. 오케이 오케이. 와. 보혜가 받았다 전화를. 다들 기뻐해. 와. 보혜야. 오늘 뭔가 잊어버리지 않았니? 보혜 보혜꾼. 어? 지금 6시 반이란다. 어? 6시에 뭔가 하기로 했어. 그래 6시에 뭔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6시 반인 것 같지 않니? 보혜요? 지금. 세상아. 세상아. 어. 목소리가. 지금 빨리 세수하고 등장한다면 멋있게 등장한다면 너의 모든 것을 수습할 수 있단다? 응응. 어? 저 이거 제접해야 될 것 같은데 제접 한 번 하고 오겠습니다. 야야. 개혁. 어. 알았어. 어. 어. 당신만 오면 고. 드디어 시작하나. 너무 피곤해하니까 내가 죄 짓는 느낌이네. 약간. 어? 내가 잘못한 느낌이네. 성함 감사합니다. 뻑큐 있다 뻑큐. 야 초대 안 받아 짐? 응? 초대요? 님 지금 팀 오프라인이나 사실 알고 있음? 아니 아니 아 저 그 뭐냐 기다려봐요. 들어갈게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하러 봅시다. 님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목소리 왜 그래요? 왜요? 님 목소리 개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에? 아닌가? 아아. 아아. 님 왜 그래요 목소리? 왜? 님 목소리 개 바보 같아요. 아. 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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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아. 목소리 그냥 속상 들겄는데? 저 목소리 들려요? 어. 들리는데? 님 목소리는 왜 그래요? 왜? 님 목소리 개 못생겼어요.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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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님 말하지 말고 있어봐. 여보세요? 허헣ㅎ 하흽핫핫핳핫핳핳핫핳 왜들nement 이해욽핳uto 하핳ㅎㅎ 아니 뭐야 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왜 이러지? 정신 차리세요 잠깐만 모자때문에 그런가? 정신 차리지 하하 님 근데 모자 어떻게 쓴거야? 아니 잠깐만 왜 이런데 왜 이런데 이거 잠깐만 기다려 아하하하하 진짜 이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 아아아아 아아 아니 뭐야 뭐야 내꺼 왜이래 목소리 아아 아아 아니 아 진짜 너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응응응 아니 왜이래요? 아하하하하 뭐야 왜이래 이거 아 이거 들어가 있어 아아아아 아 아 아 깜짝 놀랐네 엑 ,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 아.. 어어어 아니 니가 목소리 그건 왜 그럼?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졌어 괜찮겠어 아 그래? 나는 그거 효과인줄 알았어 그 산타모자 같은 거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순간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이거요? 이거 그냥 제 마이크 고장인데? 아아 어, 그 산타모자는 어떻게 했어? 산타모자, 그 로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어. 아, 이거구나. 어, 귀엽다, 이거. 오, 누나의 이거, 이거 무슨가 보네? 어, 헤헤헤헤이 어, 헤헤헤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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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려봐, 당모야 봐봐. 뭐가 문제야? 이거 한 번 지웠다가 다시 깔았는데 파일이 그대로 있어서 어, 아 아, 로컬 파일 들어가서 그냥 컨트롤 A 누르고 딜리트 눌러버려 아, 전부 다? 다 날려야 되지. 오케이. 저 왼쪽 아래 저거 빨갛게 빛나는 작업, 어, 그렇지, 그렇지. 다 지워버려, 죽여버려. 빨갛게 빛나는 작업 이겁니다. 아, 뭐야? 무슨 일이야? 이분도 목소리 만만치 않는 지금. 제가 자고 일어나니 제가, 네. 그거 당모야, 그 작업 관리자 연 다음에 리셀 컴퍼니 아마 실행되고 있을 거야. 작업 관리자 열어봐. 그거 프로세스 종류 때려버려 그리고 보혜야? 여기에 너보다 눈임은 없단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도 전국구 있었어 어? 어휘는 좋았어 제접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미안합니다 야야 아니 제접하는게 컴퓨터도 껐다 키는거야? 그런가본데? 아니면은 모르겠네 보혜야 너도 너도 뭔가 추가로 설치해야 될게 있단다 응응 몰입감있는 게임을 위해 한글패치를 내가 준비해왔단다 하여워워 아닙니다 한번만 더 닦아드려도 될까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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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그렇게 큰 이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냐 아직 게임이 안 깔려있어가지고 아아 죄송합니다 금방 까닐게 뭐 죄송합니다 그라구 그러면 또 한번만 더 또 빨리 될까요? 또 뭔가요 또 뭔가요? 저 물 좀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넵 죄송합니다 갔다오고 싶다 넵 넵 왜 어제 아침까지 놀아다 잔 듯 에에엥 어휴 고생이 많구려 먹고살람해야지 범인 안될라면 치킨쿤이 지금 정글중에 1등이라구 에엥 진짜? 아냐 사보여 넌 큰일났다 넌 그냥 지게를 져라, 너는. 미쳤다. 응, 당무씨에 아예 껐다 키는 건가봐. 응. 맞네. 이거 지금 한글 패치만 들어있는 거 아니겠지? 초대했습니까? 아, 저, 초대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님아. 스팀 오프라인 좀 풀면 안 돼요? 스팀 오프라인이요? 아니, 이거 습관이야 다들. 그냥.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들 연예인인가 봐. 다 오프라인 해놔. 당연하죠. 아, 당연히 연예인이다? 네. 네. 아, 아. 어, 왜왜, 정상 아니야, 목소리? 정상 아니야? 어, 이제 아, 뭐야. 아까 그게 더 좋았는데. 아쉽다. 아까 그거? 기다려. 어, 아까 그게 더. 더 뭔가 정감 같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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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런 목소리 하고 싶다. 렛츠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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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옆구냐고요. 제 목소리가 찌그러졌어. 예. 아니 그 정도야? 아니 sets- 목소리가 그렇게 웃기게 들림. 그정도 이상이? 그냥 님이 괴물 아닌 그 정도면? 어서오시고 어서오시고 되라! 됐으면 좋겠다 제발 원래 영어에도 상관없나요? 어? 지금 영어신가요? 네 그 제가 준 파일 까셨나요? 네 근데 영어인가요? 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목소리만 목소리만 표치가 안됐나? 아 이거를 아예 파일 안에 있는걸 다 아 그치 그거 아아 멍청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러면 나 또 못나가는거 아니야? 아니 진짜 양아지보다 더한 컴맹이 있단 말이야? 아니 진짜 목소리때문에 너무 웃긴데? 화내고싶지만 화내고싶지만 미안합니다 화내 낼수가 없다 내가 내가 그게 있어 롤하는 사람은 진짜 롤만 하는 바보인거 같은데 ew 응? 그래? 롤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다른 행동도 다 그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건 행수밖에 못 봤어 아직 주 그래도 잘할 수 있을거 같애요 내가 롤을 롤을 진짜 안해봐서 모르겠네 롤하는 사람인지 어떤지 덮어쓰기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덮어쓰기 순당무 양아지한테 롤 가르치기 컨텐츠 어때? 담당 가능? 내 양아지 깻머리 좋아서 금방 익힐 것 같긴 한데 나 롤 하면서 욕먹고 마음 상해서 그냥 지워버렸어 누가 욕했어요?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막 미아핀인가 막 박으면서 욕했음 뭘 허리야 순당무 너도 롤 돌리면 사람들이랑 둘 다 싸움은 스케임하잖아 안 열어줘 화 잔뜩 나가지고 막 아 우리 언니를 막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게임하면서 아니야 그렇구나 아지님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너무 무섭다 뭐? 자 순당무 씨 노비로 초대하는데 오른쪽 아래 초록색 버튼 눌러가지고 치장 아이템 먹고 오셈 된 거예요? 이거요? 왔어요? 왔다 왔다 뭐야? 뭐야? 소리가 들려요? 네 목소리도 오셈? 안녕하세요 왜요? 비케드 목소리 비케드입니다 누구예요? 비케드입니다 비케드야? 뿅뿅 목소리 개보색 아니 그 정도야? 잠깐 비케드 개웃기네 이거 시청자들은 못 듣는구나 어 맞아 아 음 어 이제 잘 들린다 내 마이크 잘 들림? 잘 들려요 잘 들림 잘 들림 오 굿 나이스 이거 터미널 접근하기는 뭐죠? 그거 한번 눌러봐 거기서 아이템 사거나 뭐 조정할 수 있어 우주사는 저 역할은 뭐죠? 리더해도 되나요? 리더요? 아 좋아요 좋아요 죄송해요 팀원 팀원 할게요 자신감 이제 보헤쿵만 기다리면 된다 보헤쿵 뭐 사야돼요? 여기 아니 필수인거는 그런거 손점등이나 삽같은거 필요함 안에 건물같은데 들어가서 펫품 모아야되는데 엄청 안보여가지고 손점등이 필수입니다 보헤야? 지금 마이크 꺼져있어서 보헤쿤 안들림 보헤 보헤야? 예 얼마나 됐니 진행이? 어 일단은 게임 다 깔렸구요 네 파일 다운로드 받았구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거 파일 그냥 스팀폴더 열어서 거기다 붙여넣어버려 그냥 덮어쓰기 덮어쓰기가 꼭 나와야된단다 어 그러면은 어 잠깐만 15달러짜리가 있었는데 나 비싼거 산거야? 설치된 파일 펄더 이동 뭐 샀어? 무조하게 사야겠다 저요? 혹시 두번 들리는거 디코 때문에 잠시만요 님들 비코 때문에 잠깐만요 방금 방금씨 뭐 사고있는데? 어 사면 안되는거에요? 혹시? 네 하하하하 미안해요 갠춘갠춘 어 플렉스 해버렸어요 정충갠춘 어차피 살거니께 어차피 살거니께 이즈 맞다 방마라하긴 왜지 당황해냈이 이즈 네 뭐 빰 밭 밭 마이 이 이즈 박수 치는 것도 있어. 어떻게 져요? 4번. 4번. 4번? 이게 이거 부쿠부쿠. 부쿠부쿠. 왜 엿 날리세요? 보기 좋았어. 왜? 그렇구나. 엿. 엿. 엿두삼. 보헤만 오면 된다. 보헤를 초대해. 보헤, 보헤, 쿵. 둘이 빨리 대화 좀 해봐. 둘이 친해져봐봐. 왜? 우리 이미 친한데? 그래? 맞아. 왜 그렇게 반복적이고 소리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양아지님, 순낭모 어디 사는데? 경기도! 맞아요! 순낭모님, 양아지 오늘 저녁 뭐 먹었는데? 초대 좀. 김치찌개? 어, 어. 맞아요! 초대했어, 스티밍. 맞다잖아요. 저 김치찌개 먹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아니, 아니, 끊긴 거구나. 연관 있는 거 봐. 연관. 보헤야? 안 들어와지니? 저 지금 로딩 중. 어, 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와, 나이스. 와, 우리 50분만에 추락이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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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간략하게 브리핑을 할게요. 일로 모여보세요. 예. 네. 이 게임 뭐 하는 게임이냐면요. 저희는 약간, 그, 폐기물을 약간 회수하는 업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버려진 행... 왜 이렇게 웃는 건데, 뭔데? 아니, 춤 좀 안 추시면 안 돼요? 아, 춤이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폐기물을 회수하는 그 회사인데, 버려진 행성에 가가지고 아이템을 주워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할당량이 써있죠? 그죠? 할당량. 그죠? 응응. 이 할당량을 못 지키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3일 안에 할당량 130달러를 모아야 돼요, 저희가. 아. 저희가 안에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아. 저희는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문제가. 처음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는 사람들은 이걸 이그세요, 일단 주워서. 예. 전, 전 괜찮아요. 심토. 뭐야, 이거 안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 잘 내려보셈.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 다음 장에 넘기는 거 있지 않음? 뭐. 마우스 클릭이려나? 아님 AD? 아. 오. 저, 저도 춤추고 싶어요. 6번을 눌러. 6번, 6번. 어, 6번. 6번 내 꼴 맞는데 춤추는 거? 그거 5번이란다, 보여요? 6번. 카운터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마세요. 응응. 엘놀이도 조용히 기다리세요. 이거 꼭 읽어야 되나요? 아니, 뭐 안 읽어도 되긴 해요. 읽으면 좋은 정도? 필수는 아니요? 자. 나도 읽어볼게. 응. 오케이. 그래서, 저희 처음은 어디로 가요? 어디 수거할까요, 저희? 저도 뉴비라서 몰라요. 자, 이거 보면은, 시작 됐죠? 오! 와! 우와! 어, 뭐야. 무슨 행성 왔는데? 어, 뭐야? 우리. 자동이네? 이거 행성이 정해져 있네? 몇몇 종이 지배하고 있다는데요. 오, 이렇게 타고 온 거야? 그지, 그지.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온 거죠. 여기로 행성에 도착한 구입. 자, 그리고. 이게 저녁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아남고 싶으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아 맞습니다 죽으면 못 살아나나요? 죽으면은 이번에 행성 나갈 때 살아날 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우클린 누름 스캔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길 찾기도 좋은 나중에 요거를 그 함선에서 정보를 읽어볼 수 있어 네 여러분들 아까 당무씨가 산 아이템 도착했어요 여기 뭐 샀나 보자 계세요? 어 우리 60달러 있던거 여기 돈으로 지르는 거예요 손전등이랑 무전이 있네 자 순낭무씨가 님들아 무전기를 샀는데 바보같이 무전기를 한 개만 사셨어요 하하하하하하 정말 참신한 생각이죠? 무전기 하나를 얻다 쓰라고 우와 미안합니다 그죠? 살 거면 두 개 샀어야지 그런데 누구랑 통신하죠 저희? 흐흫 큰일이 나버렸네 자 요거 애찰 인형으로 들고 다니세요 요거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바로 가나요? 네 돈 벌러 갑시다 네 정본으로 갈게요 저희 예 우클릭 누르면은 정본 어딘지 뜸 힘들어 어떻게 뛰어요? 쉬프트요 쉬프트 쉬프트 아 쉬프트 내가 말했지 롤 내가 말했지 롤 잘하는 사람은 제가 롤 밖에 모른다니까 흐흫 그러네 난 쉬프트가 달리기인걸 모르잖아 물 밖에 모른다는 바보 자 여러분 어 자 요쪽으로 돌아가시면은 되겠습니다 흐흐흐흐흫 네 이쪽으로 들어가주세요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스캔코님이 먼저 사라졌는데요? 들어가세요 사라졌는데요? 들어가시라고요 빨리 뭐에요? 들어가면 죽을거 아니에요? 왜 바로 안들어오실까요? 빨리 들어가세요 우와 선생님! 선생님! 여기에 대형축이 있습니다 우와 주울까요? 자 요런거 주워서 팔면 되는거야 우클린 누르면 얼마인지 나올걸? 써있지? 얼마에요? 이런거 이제 함성까지 가져가야지 떨궈봐 바닥에 떨궈봐 우클린 누르면 여기 45달러로 써있잖아 어 그러네 35달러로 갓씨가 떠있어 우리 뭐 130달러? 네 밖에다 두고왔음 나이스! 자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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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물건 주웁시다 저희 자 순당무 선두로 예 프레쉬 있으니까 네? 제가 왜 선두로? 프레쉬가 있잖아 아하 라이프 뒤쳐주세요 먼저 앞으로 나갈게 맵 주의점 설명드려야될까요? 맵 주의점이 있나요? 어떤 주의점이요? 가끔 아래에 삐빅거리는 친구가 있으면은 지뢰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아하 어 보안문 보안문 요거는 함선에서 풀어줘야돼 함선에서 해줘야돼 함선 가서 이거 열어줄게 기다려봐 여기서 네 어 이거 뭐 코드 입력해서 풀어주나봐 어 야 어디로 나가? 아 근데 여기 여기는 풀필요없는데? 아 그래? 아 그래그래? 어 이쪽은 풀필요없는 방이야 여기로 가보죠 어디요? 네 레츠고우 제가 먼저 시범 보이겠습니다 네 헛 헛 오오 신정된 조교해주신 거 어 됐다 오오 그럼 잘하는데 다 나오고 오시면 됩니다 이들 왼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네 괜찮을 오오오 갑작아 으하하하 왜 놀랐는데? 왜 뭐야? 어 왜 왜 왜 뭐 있었어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아니 에그 아니 아니 문희 가봐 가봐 라이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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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으아아아아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헉! 자 이쪽으로 한 분씩 오세요 네 오케이 어 잘 가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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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아 자 자 하늘에 계신 순당모님께 다같이 뻑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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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못해 개못해 하늘에 계신 순당모님께 다같이 춤 춤 춤 춤 저 이제 어떡하죠 빨리 돈 벌어서 나가자 돈 벌어서 나가자 오케이 아직 폰돈등이랑 다 잃었는데?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 죽은 사람 이따가 살아나 아 살아나? 오케이 오 여기 좀 넓다 여기 뭔가 많다 여기 뭔가 많다 이거 스태미나 없지 게임에 계속 달려도 되지 어 여기 스태미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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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야 숨 쉰다 있어 있어 왼쪽에 주황색 뭐야 수리야? 플라스크 주지 플라스크 얼마야 얼마야? 어 이거는 얼마지? 떨구고 어 43원 어 43원 괜찮아 괜찮은데? 이거만 안되나 어 못이다 못 어 여기 나사 나사 다 주워주십시다 아무것도 이동할게 여기 위에 뭐 없어 다시 돌아가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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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무섭다 집에 가자 괴물 없나봐요 야 우리 당모 만나러 갈까? 좋아 오케이 으악 뭐야 뭐야 어디였어 아 놀랐네 나아 놀랐어요 형님 집계 stehen 형님 집계 содерж 형님 집계隔 소녀 같으시네요 그니까 귀여워요 아주 야 우리 여기 길 아니지 않아? 어? 앞길 돌아가려고? 여기 길 아니야? 자 따라와 오케이 오시발 뭔소리 들렸어 오씨 왜왜왜왜 열쇠다 여기가 엄청 넓다는데 어 여기 여기 와보는 데 같은데 나 하나도 안 보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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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는 길이야 어 여기 안녕히 계세요 야 저녁이야 저녁 어 그렇네 그리고 여기 목소리 왜 이럴 울려 집에 갈 때 조심해 집에 갈 때 뭐 나와 뭐 나올 수도 있어 나도 잘 몰라 절대 그것을 언급해선 안 돼 그거 그것이 올 거야 오케이 혹시 먼저 죽은 순? 헉 랭무? 랭무? 저 랜초 심해 어 맞아 이거 대형추 어 가져와 가져와 그거 아 근데 수학 그냥 평범하네 난 풀라스크 밖에 못 주었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응 님들 여기 벌집 있거든요 어 네 저거 보임? 벌집 가져올 사람 왜요 벌집이요? 근데 벌집 저거 100원인가 그러지 않아? 자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내가 가져올게 가져올게 어 오케이 자 문 닫을 준비해 문 닫을 준비해 네 네 네 TUAN 여기 안에서 넣을게 저거 오오오오오 문 닫을 준비해 문 닫 글아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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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벽기가 뭐 들려 뭐야 살았네? 왜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렇게 다시 춤추면은 순당무가 살아나나요? 쑥 쑥 가장 게으른 직원 쑥 쑥 오 아르바이트로 올랐다 나 지금 자 오셨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예 요런 게임입니다 아이가 자 물건은 물건은 마지막 날 팔거나 지금 팔아도 되긴 하거든 근데 지금 팔면 싸게 팔려 어떻게 할래? 음 기다렸다 팔까요? 네 마지막 날에 팔죠 오케이 오케이 너무 화남자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무서운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요 참으샘 가능함님은 진짜 개무서운데? 하하하 님들 저 한정키가 안 눌러서 이거 못 치거든요 이거 누가 해주시는 다른 행성 가주 다 다른 행성 가야돼 어떤 행성 가요? 그 모름 그냥 찌그샘 하나 재밌어 보이는 거 어디로 갈까요? 저희 손전등도 두 개 정도 사야될 것 같은데 돈 없어서 못 살걸? 라이트 라이트 어 손전등 손전등 손전등이 프로 손전등으로 사자 아 아 당무야 그거 일단 회사 건물로 가자 회사 건물 회사 건물? 어 회사 건물로 가봐 회사 건물? 회사 건물이면 파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 건물이름은 회사 건물이야 회사 건물 뭐야 키보드 치는거 뭐야 이거 Chart 됐어? 회사 건물 철 스? ned etwas 그 다음에 요거 눌러 착륙하기 뭐 누구 땡겨 2 뭐 땡겠다 야 어 어 어 어 이거 회사에 있어요 그 벽 벽 쳐져 있어 자 다같이 물건을 들고 이동하겠습니다 저희 물건 파나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 어 손전등 살라고 아 손전등 사야되니까 가자 좋아 좋아 이거 안팔리냐? 그.. 안팔리지 않을까? 어 어 된다 어 얼른 와지는데? 자 이제 오른쪽에 벨을 눌러보세요 예 이거 5번 이상 눌러야돼 네 진짜요? 눌러요? 어딜 있어? 아 여기 있다 총 빨리 누르세요 이 세상 괴물이 blah 괴물이여? 왜왜왜 아쉬워요? 뭘 뭐 있어요? 촉수가 가져간거 같은데? 사장님이요 사장님 일로와보세요 양반 잠깐 가자 자 사장님이 화끈하시네 자 이제 여기서 주문할 수가 있거든요 방금 가신분 주문할 수 있나요? 아 그분은 주문 못해요 아 그분은 주문 못해요 일단 손전등으로 살게요 그냥 다 알겠습니다 어 돈없다 X됐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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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도 싫어 ㅋㅋㅋㅋ 이건 나도 싫어 가자 문 닫아도 돼요 그러면? 어 우리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 돈 다 썼어 근데 아 다 썼어 음 저희 다른 건물 가봄 어디로 갈려나 어 오 와 살아났어 어 님들 근데 아이템 산거 아니에요? 아이템 이제 가면 나오지 않나? 엥 아까 회사에서 시킨 회사로 와 아 그래? 그럼 회사 다시 가지 뭐 응 어? ㅋㅋㅋㅋ 이거 막 이동해도 되는 거야? 지금 이..이틀인데? 그래도 되나? 이틀 날인데 이거? 회사 가면 다시 있지 않을까? 없어졌었네 없어졌었네 어 없어지지 않아? 없어졌어? 안모르겠어 저도 어? 밖에 나가도 돼요? 없대 어? 없어? 아 헤드시츠 진짜 괜찮아 괜찮아 사소해 우리 또 손전등 없어? 어 손전등 없어 사소해 사소해 아 뭔 소리야 이거 착륙 갑시다 그럼 다시 생각으로 가야겠네 이번엔 또 다른 행성 같습니다 어 어 길을 좀 찾아야 돼요 저희가 어슈어런스 어슈어런스 D다 D D등급이다 비명은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저도 몰루 어? 여기 뒤에 건물 같은 거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건물로 가자 건물로 왠지 여기 있어 어 여기 공사장 같은 데 있어 어 여깄다 여기 정문이 요쪽이라는데 어 돌아서 가야되나? 뭐지? 뒤로 가야되나? 비를 찾아보라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아픔? 떨어져도? 스무스 그리고만 여깄다 여깄다 길쪽이요 어 아 진짜 아 여기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뭐야 내가 먼저 가야겠네 산도 서시나요? 자 내가 열어봐야지 육시 어 헐 어 와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오기요기 어디요? 어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물에 Спасибо 덕분 아 아 아씨 뭐야! 아니 아니 왜 말을 안해요! 보여 진짜 보여? 보여요! 예예예 여기야! 형님 저 여기있어 여기 내려와 이거 어떻게 내려가? 저 절로 돌타고 내려와 돌 알았어 알았어 어? 의자도 있는데? 의자가 안 좋아지 분위기가 조금 맛있겠는데? 아 깜짝아! 아니 왜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그래! 아니 몰래키고 가! 아니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이 깜짝아! 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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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근데 여긴 D등급이라 개머리 좀 없을 것 같아요 헬롯 아악! 뭐야 인사야? 뭘! 뭐 몇시? 꼼꼼! 꼼꼼! 아니 누가! 아니 누가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 왜 이거! 아니 이것도 없네!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진짜? 헬롯이가 너무... 안 놀라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아하핰athers ng 잘 또 놀라겠다 자 어? 여기 위에 좀 넓은데 여기 가봤어요? 대로 아 제가 별로 sean 커피없어 제가 앞으로은 좀 더 나갈게요 어! 좋아요! 오! 이곳 여기 세동선 세동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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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올라오리와 따라 decree 따라발 numéroöd 또 솔참없어 저 갑니다잉. 예. 저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뭐야 안 보여. 크다 여기 크다. 그쪽 그쪽 그쪽. 그 실내의 도약 실내의 도약. 바로 앞에. 이거. 그렇지.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와 짱 넓은데? 완전 넓은데? 여기 건너도 있어요. 와 나 이런 데는 처음이야. 잠깐만 나 무서워서 이어폰 한 줄 빼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아 둘 다 안 쓰고 있었구나. 어. 어 여기. 어. 저기 앞에. 저거 뭐 있는데? 뭐야? 뭐야? 어. 어 소리난다 소리난다 소리난다. 슬라. 뭐야. 어. 뭐야. 힘들어 힘들어. 에? 저 근데. 저 아래에 있는 거 움직임. 슬라인거 아니에요? 어 슬라인. 슬라인. 엑치occi%. 엑치rien вой. 오. 누가 내는 소리야? 앞으로 오고 있어. 슬라인 앞으로 오고 있어. 슬라인. 슬라인. 슬라인 온다. 슬라인 운다. 슬라인 우고 있어. 슬라인 우고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흠. 으흑흐흐흑흐흑흐흑흐흐흑. 아니 누가 하는 소리야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 빈 벽이다 빈 벽 아 그러네 들고 나가자 아 근데 여기 엄청 넓은데? 여기 다시 오자 다시 오자 한 번 더 오자 어 그래 그래 나 손이 꽉 찼어 아 나 손이 꽉 차지 않았어 이거 다 먹어 내려가서 하이그로데레? 이름이 하이그로데레야 얘? 아니 길이가 안 보인다고요 어? 보여요? 예 사람 소리가 아닌게 두리지 않냐 그쵸 갑자기 사운드 확죽하는데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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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쫓아오는데 왜 쫓아오는데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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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어? 누구 죽었어? 어디 갔어? 순 왜 죽었어? 뭐에 죽었어? 순 잠깐만 옆에 슬라임 옆에 슬라임 슬라임은 슬라임은 괜찮아 괜찮아 착한 애야 착한 애 원래한테 죽은거 같은데? 신나무 시체 살려봐 시체 뭐야 이거 어딨어? 들고갈거 들고 가야지 어? 끌려갔나본데 어디? 비축벌레? 그 아이템 들고 가는게 아니야? 그렇게 무서운게 아니라던데? 뭔가 우리가 기아 아이템을 건든게 아닐까? 오오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간다 새끼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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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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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이겼어 어? 그렇네? 이겼어 표지판으로 슛된거야? 어 스탑으로 패버렸어 아하하하 어 여기 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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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털에 어휴 아 원래 한바퀴 동무한거? 와 쟤 양아지 개덜었다 혼자 튀었어 쓴다 뭐 여기 어디서 죽은거 같은데? 뭐야 어두워졌어 아아 불 켜 불 켜 이거 양아지가 그랬지 어휴 시발 불 켜 왜그래 왜그래 어휴 허허허허허허 아 안보여 진짜 이거 점프 어떻게 하는데 오케 나이스 쇽쇽 쇽 아 차보이시치 이거 보혜가 이거 장난치는건데 딱봐도 어 너 착한애지? 어 가 가 가 어허 으아악 씨 전면 개새끼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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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야지 집에 가 집에 가 내려 집에 가 집 어딨지? 호혜야 호혜야 양아지 호혜야 一 extend 또 혈 ástico 마 Indonesian 타워 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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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헉? 뭐야 왜 문 다 껴있지? 아 반대편이구나 와 좋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왔어 죽었어? 야간지 죽었네 시체네 이거 순당무 죽었네 어 볼 살아있다 볼 살아있다 볼 살아있다 힘내라 힘내라 어 아이씨 병신 간심한 새끼들 너무 안보여 왜 다 돌아가신거죠? 아니 너무 안보여서 실족사했어요 저도 저도 실족사했어요 예 뚝 뚫었어요 아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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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사줌 저거 손 전등 손 전등 사줌 진짜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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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안보었어 이거 이제 다시 파는거죠 그러면 야야 아 나 아이템 썼는데 아쉽네 이거 출발 안했나? 출발 안한거 아니야? 땡겨 문 열어볼까? 사장님한테 이걸 드려 우와 아이템 안 남았겠지 사장님 저희 왔어요 사장님 더 팔거 없나요? 아이템 좀 잘 부탁드립니다 더 팔거요 잠시만요 사장님 왜 안나와 개눌이야 사장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가져갔어 가져갔어 이봐야 안잡아가야되? 어 좋아 그러면은 우리 저기 뭐야 어 손 전등을 2개 사자 아 아 아 이래할거같아요 예예. 여기서 살까? 여기서 구매하고 들고 가죠. 여기 뭐 있는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왜 밀어 자꾸 왜 밀어? 왜 밀어? 어? 왔다. 빨리 챙겨. 빨리 챙겨. 둘이 하나씩 들어. 지금부터 양아지와 순당물은 한 팀이다. 뭐야 내려와 빨리. 아 올라와 엄마. 올라오셔. 산타야 산타야. 산타 왔어?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버리고도 출발할 수 있나요? 야야. 해보실? 손전등은 여기다 충전 가능? 오오. 출발하기? 야야. 어디 가볼까? 우리 일단 이번 주에 살아남을 수 있을 듯. 오케이. 근데 지금 이미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금? 플레이스는 돼 있고? 가지고 있는 돈은 또 없어요. 오오. 다음 했을 게 없구나. 잠깐만. 응응. 오. 거르디온. 육지겍승. 거르디온. 오우. 우리 초강을 보너스 받았는데. 어 뭐야? 초강을 보너스 받았을? 아 맛있다. 나이스야. 어 지렸다. 잠깐만 우리 일 더 해야 된다. 잠깐만 뭐야. 황길링이라고. 돈 늘어났다. 돈 늘어났다. 어. 잘하니까 더 시킨다. 큰일 났어. 잘하니까 더 시킨다. 야 이러면은 손전등 하나 사거나 삽 하나 살 수 있어. 뭐 살까? 삽 살까요? 삽? 오케이. 삽 변심할지로? 밥이잖아. 밥이요. 밥은 저기 배민으로 사먹어. 밥은 저기 배민으로 사먹어. 배민을 줄일 수 있나? 두 명 properties 앞. 업.. 나의 night inside. 진속적으로 피가 내린. 복물이 많대. 비면 높은가? 비면 높은 거 같은데. 조심하도록 해요. 비. 조심하도록 해요. bekommen 적 그다음에. 나 뭐romрем slash tribes Nest 나 뭐 Pompe를 받았는데. 우리 이동할 때 Industrial pesky Without RFCA 나 못들었는데? 진짜 못들었어요 뭔가 쩌젓 소리 들렸는데 쩌젓 발소리 깨친건가? 기분탓 배가 깼지 맞지 맞지 안으로 들어갑시다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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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팔아버려 정문 정문 야 우리 맞다 주문한거 맞다 빨리 가지러 가 삽삽삽삽 아 3 삽 Neap Kindling 빨리 가야돼 아니 이거 강의 더요 빨리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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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잌 야 지구가 우리왔잖아 아니 이건 진짜 못녔어 아니 나 딱 2 누를라 그랬는데 이거 그대로 날라가버리네 이거 괜찮아 괜찮아 에이 오빠도 할 수 있어 맞아 삽은 중요하지 않아 도망다니면 되지 아니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이걸 누구 하네 아니 우리 물건을 놓치네 이거 어 돈은 돈대로 썼는데 진짜 걔 홍콩콩 아니야 이거 홍콩엔 돈 죽여버리지 에헤이 삽은 얼마정도 했죠? 삽 25달러입니다 30달러인가 비싸네 우리 무조건 하나 챙겨 나와야 살 수 있네 가보겠습니다 예 저도 가보겠습니다 됐다 싸웠다 어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 있다 죽기 나팔 오 자칼리 눌러주세요 시작 친구들 나아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오 40요? 엔진!aya breast 괜찮은데? 그럼 어디로 가요? 멀루 위로 올라가 볼까? 위에 없어 아무것도 아 그럼 여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해볼까요? 이동해볼까요? 근데 조심하세요. 뭔가 삐빅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위험하면 나팔 불게요. 오케이. 오케이. 위험하면 나팔 부른데. 신호야. 어! 여기 링크라 선물 상자 더 있어. 뭐지? 이거 깔 수 있어? 자플릭 자플릭. 야호! 나왔어. 나왔어. 어? 지뢰다. 죽? 어. 이거 밟으면 안 되는 거야? 저.. 그.. 안 될 때.. 그.. 고구 청소인 같은 거.. 너 이미 죽었을 때.. 조심. 안 죽어. 안 죽어. 위험한 거 없어. 아니야. 위험한 거 없어. 위험한 거 없어. 이거 위험한 거 없어. 밟으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위험한 거 없어. 위험한 거 없어. 지나가. 지나가. 왜 이렇게.. 앞에 길막.. 뭐가 이거.. 뭐지? 무엇입니까? 천장에 뭐 있어요? 천장에 뭐 있어요? 발밑을 조심해요 뒤를 조심해 아 여기 뭔가 있다 어... 여기 뭔가 있다 아무것도 없고 잘못 봤다 미안하다 지뢰받았어 지뢰받았어 어떻게 지뢰발견 어 문 열었어 누가 우리가 연게 아닌데 문 문을 열었다고? 동일꾼이 연거 아니야? 이놈이다 아니 내가 난거 아닌데 반응하기 전에 네? 나 아닌데 50 어 여기 엄청 왜이렇게 어두워요? 힘들어 우리? 아 여기 그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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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럼 들어가도 되는거? 예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지금 휴스크립 감지대체 껏어 껏어 어 꺼졌다 아 돌리면 되는구나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뭐 없어 뭐 없어 저리야 뭐 저리 반대쪽 가보자 어 반대쪽 또 뭐 없네 제가 뭐 없는데 또 이동해 또 이동해 또 이동해 또 이동해 어 저기 빨갛다 빨갛다 뭔가 어? 나 나가는 데 왜 좋아 그럼 이 위주로 파밍하자 나가는 곳이야 좋아요 어 우와 뭐야 오 여기 아깐 아깐처럼 생긴데 오 아아 누구야 아 내가 불 내가 불꿨어 그냥 신기해서 여기 아이파드 여기도 똥나는다 이거 그니까 아 여기 라임조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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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점프 어? 뭐 있어? 너덜너덜한 풍부탈 오오 야 이 새끼가 우리 엔진 털어간다 네? 아니야 털렸어 이미 뭔가 털려? 어떤 벌레가 우리 아이템 털어갔어 우리 그 엔진 아니 썩은 놈이 스키 저 털렛 아니야? 어디로? 어? 나타다! 개꿀 부업할 거 없나? 금방 는 elo 여기 있었는데 아무리 없는데? 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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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비싼 거 맞는 거 같아. 이거 한 10분 이상 비싼 거 같은데 내 기억상? 뭐야? 뭐야? 뭔 소리가 나는데요? 치킨콘? 닌가? 이거 가져갈까? 이거 가져갈까? 어? 뭐야? 어? 나가라! 여기까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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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로 나가? 밤이야, 밤. 나갈 시간이야. 나갈 시간. 자, 신thy. 뭐야!!! 뭐지? 빈 말씀 Alaska는데? 귀가 나갔어 나 나갔어 나 나가고 싶어 나 뭔가 봤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놔다가 내가 길 알아 뭔가 만져가지고 나 온 거 아니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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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여기 있어 길이 여기 있어 돌지 마 돌지 마 뭐 안 나와 뭐 나왔누굴 뭐 안나와 뭐 안나와 나왔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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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나가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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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려 나도 못들려 으아아아아아 나가 집에가 집에가 야 근데 아홉시야 조심해 집에가는거 빡세 어 잠깐만 어디에 둥둥둥 소리 들렸는데 이거 혹시 쫓아와요? 집 밖에는 또 다른 몹들이 있어 오 근데 우리 집 어떻게 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오오오오 아 미안 내가 딸겄어 소리소리소리 בס수가 응 나가 노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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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Л피야 어디로 traum을 가야돼? 리디핀떼 knights 코인κ 코인 왼쪽에 코인 번 입 surrounded llama 도망쳐!!! 왜 나한테 오는거 같지? 다 죽었어 셋 다 죽었어? 나 늦게 빠졌어 야간이 왜 죽어? 나는 왜? 나는 왜 죽어 안 해 한 마리가 뭐 있었구나 아 도망 그냥 바로 갈걸 난 뛰다가 늦고 빠졌어 괜찮네? 가장 게으른 직원? 부산을 많이 가 가장 피해망상이 심한 직원? 안 돼 아 난 들어가 있을걸 아 다왔네 안 돼 우리 군 벌어와야 되는데 지금 2주 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가서 크게 한탕 해야 된다 진짜 우리 그냥 물건만 쭉 빼오자 그냥 지금 200원 벌어와야 돼 이번에 가서 일단 넣은건 너 이렇게 다 emotions 1주 minute 고양이 こう 1주 1주 2주 10주 3주 개 여기서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와 이거 봐 님들 무한임 무한뻑큐 가야지 가야지 해야지 제대로 멀어볼까 이번에 어 나 사다! 나 사다! 오케이 썸버맨 썸버맨 렛츠고 어 안 보여 어 여기 여기 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레이더 돌려받을 땐 없음 모빌 초콜릿을 돌려? 어? 어? 뭐야 죽었어? 왁스 했는데 왁스 그대로 가버렸구나 왁스 넌 안되겠다 어 넌 죽여라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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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자꾸 저 스토킹을 받았다니까요 어디? 어디? 뭐가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어 뭐가 있어? 저 이모 탐사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없어 누구한테 그 잘못 찍히면 죽는다던데 자주 찍히면 죽는다고? 그럼 걔가 왔다갔다 하는거야? 나 여기 뭐 안보여 같이 다녀 같이 다녀 같이 다녀께 템포 올려 템포 올려 템포 올려 템포 올려 템포 올려 템포 올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음 비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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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쏨 우하 расп 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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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혁 따라올던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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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는데 따라오는데 Maya 시길방전 돌려 시길방전 돌려 반대로 반대를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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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뭐야 야간자 어디갔어 어? 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늘이 난 것 같아요 어! 이동해 봅시다 가자 가자 살 살아서 살아야죠 그쵸? 네 오늘도 일 안하면 저희 돈 못 법니다 저 쳐다보면 안 되는 건가 제가? 모르겠어 나 계속 얼굴 보고 있었는데 나는 일단 밝은 데서 안정적으로 벌어 아 밝은 데서? 어 깜짝아 뭐 있는 줄 알아 뭐 없는디? 우클릭을 주기적으로 눌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뭐야? 어? 뭐해 죽은겨? 우클릭을 주기적으로 눌러가 유언인데? 어떻게 사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우클릭을 주기적으로 죽은 거야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님들아? 뭔 소리야 이거 어? 님 유크한테 죽은거야? 누가 목 딱 꺽고 가져가던데? 내가 tão 못 libring 상남자 트! 궁금한건 직접가서 보고싶은데 어두움 상남자 아림이 그분이 왔어 뭐했군 어떻게 해 왜 이렇게 웃기지? 치킨클은 무섭다 좋은 치킨이였다 룩바이 뭐했군 너무 무서워 말소리 안들리니까 개무서워 도망치면 바로 썼어 어떡하지 어떡할까 다시 봐 근데 그 녀석은 눈에서 불이 나오기 때문에 피지컬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사운드 바뀌네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열기 왜 뒤에 뭔가 따라오는 것 같아 뭐야 뒤에 봐라 뭐야 뒤에 봐야 돼 뭐야 뭐야 뒤를 봐 뭐야 뒤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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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어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아니 얘 어떻게 해 나 죽자마자 가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얼굴 봐야 되는구나 어 결국 찾아야 되네 쟤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나 아까 그 촉수, 촉수한테 가야되는구나 근데... 자 여기서 조감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조감 보면은 설명 나오거든? 응 그거 보고 하자 조가는 동물을 입력해주세요 그거 말고요 어? 코끼리 팀 내 역할을 설명해주세요 정글로 정글로 본데 정글로 본데 뭔가 다른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뭐 있는데? 바닥에 뭐 있는데? 아 저 새 새 새 새 으? 새가 왜 바닥을 기어다니요? 나뭇잎 아니었어요? 새 맞아? 새 맞아? 새요? 새 맞아?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200원 벌어야 돼 오케이 열심히 해볼게요 새가 바닥을 기어 와 오자마자 선물이? 다 따라서 봅시다 뭐야 여기다 놔 여기다 밖에 놔 밖에 놔 아 여기다 놔 여기다 놔 오케이 같이 같이 나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빨리 파밍해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 오케이 오케이 야 열쇠 좋았다 열쇠 열쇠 필요한 곳 나오면 말해 이거 진짜 사방 다 둘러가면서 가야 된다 어? 앉아서 가야돼요? 조심조심 조심 어둠탈과 오이씨 오오 오오오오오오 뭐야 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뭐였어 뭐였어 밥 먹고 안 했는데? 뭐야 뭐 건드렸냐 예에에에 야 그거 뽑으면 방사성 올라가는 거 아냐 그거 내려놔 봐 그럼 뭐 어떻게 얼마인지 보자 그거 이거 물음표도인데? 이거 한 40원? 80원? 어 야 시간 없어 빨리 돈 모아야 돼 야 돈 더 모아야 돼 돈 더 모아야 돼 빨리 와 빨리 돈 더 모아야 돼 에에에에에 감 더 가야돼 감 더 가야돼 스테이치치 스테이치치 제풍 여기를 내가 애가 왔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 Justice 여기서 뽑아왔어 내가 어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이곳에서 뽑아왔어 2층 와봐 2층 와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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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2층 와봐 너무 더워요 어 뭐야 소리 난다 뭔가 소리 나는데 정답 보끼리 보끼리 정답 보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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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나 발 소리 냈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뭔 소리야 증비를 줄 뭐야 내가 봐볼게 오케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벽 벽 벽 벽 벽 벽 뭔가 있다 나 그리고 여기 앞인가 딘지를 모르겠어 나 있는 쪽으로 와봐 나 있는 쪽 내 목소리 들리는 대로 와봐 어디 아 어 여기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 목소리 찾아봐 여기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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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갑옷 어디로 갑옷 어디로 갑옷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쪽으로 갑옷 이쪽으로 갑옷 어디로 갑옷 너무 심수릿 어 틀렸다 왼쪽에 또 틀렸다 아 심수릿은 historia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벌레 벌레 왼쪽에 벌레. 벌레인 거야? 어 플라스틱 물고기. 38원. 난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근데 집 들어가는 게 아주. 아래 아래. 아래 26달러. 스티어링 휠. 오 나이스. 오 오케이 오케이. 생기게 생길게. 이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오 뭐야? 백룸이다 백룸. 오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잠깐. 다 같이. 6번을 눌러. 다 같이 댄스. 댄스. 여기 뭉쳐서 뭉쳐서. 모여서 댄스. 맞아? 여기 근데 무슨 방일까? 이거 백룸. 모르겠어. 백룸. 이스트에그 이스트에그. 별거 아닌. 아 별거 아닌 거구나. 아니 대무를 저기에 데려오라는 거 아닐까? 오 과연? 근데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무섭네. 어? 어? 나 나 이거 신색 보여. 신색 어딨어? 어 그 새끼야 그 새끼. 그 새끼야 그 새끼. 그 새끼야 그 새끼. 사주 경계. 사주 경계. 사주 경계. 그 눈깔이잖아 눈깔이. 눈깔이. 아 눈깔이? 아까 우리 데려가던 애. 루크 루크. 가야 돼 근데 일로 가야 돼. 나가는 게 여기밖에 없어. 어디로 가. 뒤에 잘 봐. 뒤에 잘 봐 너희가. 내가 앞에 볼게. 내가 앞에 볼게. 옆구리. 옆구리랑 뒤 부탁할게. 돈 그만 벌어도 되나? 모르겠다. 그 그만 뭘까요? 일단 집 부터 가야 할 거야. Gelg. 네 тебя. 나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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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끼리. 끼리끼리onnen. 끼리끼리 가 뭔데? 끼리끼리! 음이 끼리끼리 뭔데? 몰라 끼리끼리! 끼리끼리했어 끼리끼리. 끼리끼리 mücheen야. 끼리끼리가 달려. 모르겠어 끼리끼리. 갑자기 뒤에서 뛰어 다가는 때 LateinEND لم BUCH 어두임만銀 recite. 새우 Kolleginnen 라orar commercialис άλλ tidakVideo ㅎㅎ收아 ini거나 다행이 contradictorii 뭐야. 어이 ох 저 나가는 길 wenig 아니여? 저 빨간색이 있느냐 그런 disposal 어 이방 한 번 살짝 봐봐 이방 이방 한 번 살짝 봐봐 이방 공유유 유can 나한테 한 명 interrupted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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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왔냐. 왜. 왜왔냐 왜마. 왜왔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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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무서워서 뭐 있었어? 아 줘바 저기야 저기 알아 önce 아이템 많던데 아이템 많던데? 아이템 많던데?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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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뭐 들리는데? 오 들리는데? 있어 아래 그들기 그들기 살짝 쳐다봐 살짝 쳐다봐 아래층이 왔다다!!! 뭐야 뭐야 죽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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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야 우리 하나 둘 셋 들어보자 하나 하나 둘 셋 도마뱀 아래 챙겨줘 보혜 씨 챙겨 그 다음 나가 안녕히 계세요 보혜는 갔다 보혜는 갔다 보혜는 모가지가 잘렸다 어쩔 수 없다 이거 미안해 보혜쿠 이거 돈 될까? 돈 될까? 보혜가 들고 있던 코어는 어디 간 걸까? 어 그러게? 그 정문? 아직 내가 밝으니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깄다 여깄다 어 싹들어 싹들어봐 싹들어봐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보혜쿠 고마워 잘 쓸게 그 손 그 품에 소중하게 보혜 안고가 그거 보혜 씨의 유물이니까 어 왼쪽에 회로벌 있거든? 벌 있거든 여기 벌? 이거 가져가면 우리 할당냉 채울 수도 있다 이거 일단 두고 갈게 아 내리지 마세요 내리지 마세요 내리지 마세요 죽었냐? 아니 야야 그거 얼마인지 대충 계산해봐 이거 기다려봐 총 얼마야 아 72달러야 저거 벌 가져와야 돼 그래야 될까 말까 너희 몸에 있는 거 다 떨궈봐 다 떨궈봐 다 떨궈봐 그거? 다 떨궈봐 아 벌 가져와야 돼 저거 해보자 해보자 조심해가 아니야 너도 와 로야 다 같이 해가지고 근데 가까이만 가도 저거 지랄하던데 너무 무서워 자 자 자 내가 지랄하는 거 어그로 뺄테니까 들고 뛰어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벌집 들고 뛰는 거야 집으로 오 개벌돌이 났는데요? 야 인베 인베 개벌 개벌 야 야 야 야 이 자키들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근데 이거 무슨 공룡같은게 와서 막 들어오던데? 건물로? 응! 빅뱅이가 들어왔었어! 응 아 근데 빅시... 응? 쏘리 쏘리 당신들은 쓰레기에요 쏘리 쏘리 자 가볼까? 저희 근데 이거 돈 못 벌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냐고? 네 어 저희 이제 저희 끝내놔요? 아 다시 올라가면 얘들아 네 나 다 다 다 다 나를 봐줘 보여 어디갔냐? 저 위에 있어요 어 자 자 올라가면은 자 함께해서 즐거웠고 어 함께해서 즐거웠고 뭐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뭐야 여 recognised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histoire Quer yang 조금만 날짜 늘려주면 되잖아요 진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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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진지에요? 오! 오! 아! 안녕 반가워 처음 만났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시궁 좋아 오늘 일하는 첫날이구나 반응 잘 부탁드립니다 야 저희 땅 손전때부터 살까요? 뭐해요? 이번엔 빼먹지 말고 들고 갈까요? 네 이번에는 집처럼 편하게 지낼 사람아가 보복하겠습니다 와아 후 아 아 주문해주세요 노래 보소 네 저녁 메뉴 검색했습니다 주문 그 뭐야 손전등 두개 오케 손전등 하나 주문 완료 오케 그러면 이제 다음 위치 착륙 고고 고고 어 근데 그냥 손전등 하면 안되는데 프로 손전등 해야되는데 까비 어 어 야 비온다 네 뭐 프로 파일 지금 안개 몇몇종이 지배하고 있어 어 여기 물이 차있다 어? 물찼다 진흙 아님? 오 오 지나갈 수 있나봐 지나갈 수 있는데 다행이다 오 늪같은거 조심히 하겠다 그렇네 이거 바닥 꺼지겠다 생긴거 보면 야 손전등 가져가자 손전등 아 맞네 우리 스토드 7포됐어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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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되나? 왜 안보여? 한개밖에 안쌌어? 음 한개밖에 안쌌어? 음 오 오일날 좋아 어차피 프로 손전등 나중에 사전볼게 맞지 맞지 음 라라라라라라라라 어 어 어 깜짝마 나 일 끝났어 그냥 화들짝 놀라버리네 그냥 어 뭐 있었을냐 하 펌쳐 내가 지금 보냈어 한 명 어 여기 많다 여기 많다 다 챙겨 어 싹 다 압수해 쓰레마키도 네 줄게요 어 여기 나가는 길도 있네 어 너무 좋다 나가는 것도 있네 저 문 앞에다 저장하고 보자 음 으 어? 여기 아래 대형축이 있는데? 다들 어디 간대? 어 맞아요 대형축만? 어 여깄네 대형축 와 돈 잘 벌리는데? 오 씨까봐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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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함정 깎아 발동 하하하하하하 찬란 무 컷 챌린저 컷 하하하하 아저씨 예 저기 돈 다 구했어요 갈까요? 벌써 다 구했어요 아래층 안가봐요? 아래층 뭐 있어요? 여기는 이미 좋고 강불 나 못 들리는데?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봐 아무도 안 보여 전진해봐 전진해봐 직진 직진 오빠 있는데? 직진 직진 직진? 직진? 직진 직진? 어 직진 지뢰 어 오른쪽에 사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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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꽤 밝은데 뭐야? 이거 우리 뒤로 보고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어? 뭔가 돼지 소리 들려 열쇠 뭔 소리야? 열쇠 열쇠 먹었다 아 나 이거 나 이거 비케드 숨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거 씨발아 아니 나 아까부터 뭐지? 콩콩 거리길래 어 그러니까 콩콩 거리길래 미케드인 줄 알았네 이거 디스티스 상습불해 일로 넘어가자 상습불해 즉시 공격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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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어떻게 해? 성공판 그냥 점프하면 되네 점프 안기 점프 안기 점프? 점프 안기 점프 안기 점프 안기 저기 나가자 잠깐 어? 점프 안기 아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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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당 보 데리러 가자 어! 나 이것도 먹었다! 개꿀 어! 저기 그거 있다! 쿵업 쿵업! 님들아! 어! 잠겼네! 어! 나 키 있어! 잠깐만! 어! 나도 키 있어! 키 왜 이렇게 많아? 여식 키는 아니죠? 어! 나도 키 있어! 이거 키 어떻게 꺼내? 키 스크롤!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거 들고 가실? 가죠! 뒤에 뭐 있다! 돌아가는 길 아세요? 님들아? 몰라요! 무슨 음악 소리 같은 거 나는데? 좀 으스스한? 우지타! 난 특별히 안 들리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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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앞장서게 따라와! 이쪽 아니잖아! 어! 저거! 저거 못 막아! 저거 못 막아! 야! 그냥 들고 뛰어! 가자! 가자! 야! 야! 버려! 버려! 저거 못 막아! 미안해! 뭐야! 미안해! 여기 맞다고! 여기 맞다고! 여기 맞다고! 여기! 여기도 나. 도망가. 왜 그녀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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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어디 와. 야 야 꺼져 뭐야 그 드립을 뒤로 드립하고 그 딱 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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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오세요 여기서 오른쪽 빨리 빨리 좋아 도망갈 수 있겠다 아 ess 귀대 아닌거 같은데 막 eight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와 버렸어 어 점프 점프 혼자 살아나봐라 혼자 살수 있어? 그래 게임?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 이상한 소리 들려 나 근데 무슨 나 무슨 벌레가 얼굴 먹었어 그거 삽으로 옆에서 때려주거나 집 밖에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그거 하는 거야 그렇구나 어? 아래가 안 보여 어 벌레 소리 벌레 소리 와 넘어가는 데 나갔네 아 괴물다 뭐 와 방금 뭐야 괴물어 던중이었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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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뭐 귀여운 소리 나던데 뾱뾱이 신발 소리 나지 않았음 방금? 아아 아 너무 무서워 난 이번에도 피해망상이 제일 심하네 어 와 망했다 아 우리 망했어 졌어 어떻게 우리 돈 좀 못 벌었어 어떡해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아 아니 뭔 수가 대기 타고 있냐고 지금 아 아 아 아 아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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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물건 샀음 물건 샀음? 물건 살 돈이 없음 죽였어? 어? 아 돈이 없어 우리 피쟁이야? 야야 아 다 잃었는데 어딨었던데 아 무섭게 그러지 말아다오 여기 맞을랑가? 뭐야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 됐다 이쪽에 있나? 이쪽이 아닌가는데 뒤에 있을랑가? 어? 님들 앞에 뭐 있었데요? 에? 뭐가 있어? 아니에요? 통 손이 봐 왜 이렇게 무겁게 생겼냐 여깄다 여깄다 이쪽 이쪽 우와 요 다리 엄청 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불안한데? 오 와 끼익 소리 나는데? 에? 안녕 왜 안 오세요? 오? 왜? 한들완들거리는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어ב ¡ oh Simpson 왜인데! 어어! 오 art 오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왜 자꾸 문을 감으세요? 습관 습관 문다 파밍 문다 파밍 왼쪽, 오른쪽 방에는 없었고요. 예, 반대쪽 가볼게요. 내려봐야 되나? 네. 반대쪽이 크게 났어요. 오. 안 보이면 덕분에 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가볼게요. 네. 오. 오. 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으악. 하악! 11미터 버즈점프. 레츠고. 근데 돈 나게 하면 없는데? 야! 이러고 터다도 머리네 그냥. 하나, 둘, 셋. 야! 나 가보. 뽀뽀뽀뽀. 뽀뽀뽀. 나 보이는 대로 뛰면 될 듯? 하나. 둘. 셋. 야! 아니 이거 돌아가 있잖아. 어떡해. 좋아. 나도 가봤나? 오케이. 나 서 있을게. 일로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하하하하하. 있을게가 길막이었다 뭐구나. 야, 디켓이 족하다 진짜로. 와. 아니 길막 아니야. 자기 혼자 떨어졌어. 야, 마지막에 죽기 전 유원이 어떻게 어야 어? 애초에 짧았다니까. 어? 하고 죽네. 어, 여기 선물 있다 선물. 여기 코어 있어요. 나이스. 코어, 코어까지만 뽑고 튀자. 그러면. 그럴까? 잠깐만 형님 그러면 이거. 여러 개 들 수 있나? 오, 여러 개 들 수 있구나. 가자. 됐어 가자. 여기까지만 그냥 튀자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아, 아이. 좋았어. 됐어 됐어. 여기 아닌데? 여기다. 여기, 여기. 가자, 가자. 좋았어. 옆에도 길다루 뜨라고 제가 한바퀴 들어왔거든요. 오, 잠깐만. 보여..보여? 한명씩 건너좌 한명씩 건너자 뭐여, 아닌거같아 아 이거어어어어어 백으로 붙어 나 뽑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이거 다리 진짜 무너지는거였네 뭐여 이거 오오오 blocked 아니 이거 무겁게 들고 있으니까 다리가 무너지네 그런가봐 그런가봐 아까 순당부랑 둘이 건널땐 괜찮았거든? 근데 뭐 손에 들고 있어서 그런가봐 이곳에는 괴물이 살고있다 뭐야? 뭐야? 아 모르겠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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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미친놈 봐 문 열어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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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밖에 뭐 날아다녀 이거 레이더 봐봐 레이더 봐봐 빨간색 점 뭐야 저거 와 아까 봤어 누가 나 초초하려고 그랬어 38달러 43달러 잘 벌었는데? 나쁘지 않은데? 돈 많이 벌어왔음 우리 직원 두 명이 죽었지만은 돈은 벌었으니까 한 잔을 어 왔다 헬로우 아 반갑고 전 품을 못하는 우리 팀원들이었다 아니 바로 앞에서 막았으면 저 사람 안 막았어 아무거에요 너 혼자 떨어졌어 내가 가서 팔고 갈까 그럼 팔고 어 안전방으로 확실히 나 122원이거든요 8명 싹 다 팔고 팔고 오자 아 버튼 안 좋아 안 땡겼어 122원이니까 얼마 안될거 같기도 퍼센트는 몇 퍼센트는 우리 돈도 갚아야되나? 아냐 아냐 갚지는 않아도 돼 벌기만 하면 돼 벌어서 우리가 써도 돼 다 갖다 드려 다 갖다 드려 물건 다 올려 물건 다 올려 저기 저 물고기 있지 않았어? 물고기 맞아요 뭐 물고기 들어왔던거 같은데 여깄다 들고 갔 다 올려놨어 다 올려놨어 팔았 땡땡땡 뱅뱅 뱅뱅 망가로 가세요 한 번 더 눌러야 되는거 같은데 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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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줄난다 그러다가 슥 내 계획이 있어 자 잘 봐 예 자 어 통과했네 개꿀 돈 많이 벌었어 진짜 자 일단 무전기 두개 살거고 예 출발하면 안돼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후로 손전은 두개 살게요 그 다음 철제 삽 하나 살게요 예 오케이 오 우리 뭔가 도구 많이 생겼다 이제야 좀 게임 같구만 그 다음에 우리 그 머리띡기는 구해줘야 돼 사다리 우리 점프하면 못하니까 사다리 살게요 아우 좋습니다 됐어요 여기 오는거 기다리죠 어 벌써 왔어요 빙빙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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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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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전은 하나씩 챙기고 빙빙 무전기도 있고 삽도 챙기고 무전기는 놔주고 하나는 그 무전기 켜볼래 한명 저 켰어요 기다려봐 들려 너는 못을가요 아 여로 이거 내가 말하는거 보예도 들려? 예 들려요 무전기로 들려 무전기로? 무전기로 들려 무전기로 들려 아니면 직접 들려? 보예야 들려? 잠깐만 잠깐만 우리 우리 사마리 아 맞다 사마리 이거 아닌가? 됐지 왜? 여긴 하늘 속 응답하라 여긴 하늘 속 응답하라 여긴 하늘 속 응답하라 누군거에요? 어? 여긴 하늘 속 누가 사가리로 사람을 죽였다 아 아 총신보안 템 해소하자 형님 형님 이 사람 좀 무거운데요 무게 좀 나가는거 같은데요 저거 뭐야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런거 같아요 와 뭐야 마이클 잭슨이야? 포즈 뭐야 나한테 보고 말았어 그 깡 하는 모습을 어 다 드리고 나갔어 차라리 삽도 가져왔어 삽 네 삽 제 몸에 있어요 시체 팔아 돈 벌자 오오오오 잠깐만 형님 어 멋있게 들고 있었어 어 멋있음? 지금 공주님 앉기시림? 공주님 던지기 공주님 버리기 공주님 밟기 공주님 밟기 공주님 밟기 바로 옥 요게 아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번엔 내가 무전기만 들고 집에서 있을게 아 오케오케 무전기로 부릅스니 아 근데 무전기가 본인말고 옆에도 들리는지 모르겠다 모드 설치했는데 잘 되잖아 옆에 들려요 옆에 들려요 아 옆에 들려? 어 살아나왔다 오 나이스 이게 쓰레기야 와 님들 팔아서 2원 벌었음 개꿀 아 2원 잃은거구나 이거 무전기 하나씩 챙기고 네 저 손전등 하나 더 가져가 손전등 오케이 가져감 우리 우리 할당량 왜 이리 높아? 새 수익할 땐 우리 원래 그 잘하는 사람 한번 더 주 더 주 잘하는 사람들이 일 더 시키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하면 안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거구나 자 아이템 충전 충전시켜 여기 있다 네 충전했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면 일을 더 시킨대 와 249달러는 좀 심하네 다음 어디가실 여기 가야지 당길까요? 갑시다 오케이 가자 여기구만 아 사다리구나 여기 속쪽으로 비가 내린대 여기 그 이제 그 전원 어딨어 이거 지금 키지 말고 들어가서 들어간 다음에 켜 알았지 그리고 예 근처에 괴물이 있는데 내가 이걸로 막 말 걸면은 저거 뭐야 어그로 끌려서 죽을 수도 있거든 그니까 예 어 뭔가 쎄하다 싶으면 전원 꺼 알았지 그리고 거기에 터렛이랑 지뢰랑 잠긴 문 같은거 내가 다 풀어줄 수 있다 알았지 네 네 네 가라 충전하고 네 충전하고 가겠습니다 사다리 챙겨가 사다리 사다리 챙겨가 예 챙겼습니다 수정기 좀 위탁킬게요 오 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님들아 심심하니까 소리 들어야지 rien 여기는 하늘소 여기는 하늘소 여기는 하늘소 예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차 보에 시 6시 방향의 아이템 고맙습니다 마법.. 마법의 소라 고등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차보혜씨 전방으로 간다 왼쪽으로 가세요 네 마법의 소라 고등님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요? 저 아직 밥을 안 먹었습니다 늦잠 자가지구 오늘 저녁은 수육국밥 추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법의 소라 고등님 수육국밥 먹겠습니다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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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당무 사망한것 같다 오바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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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방에 아이템있는것 같다 오바 하지마 소리 복숭아 아 수고 남편 이거하면 뭐였지? 5.5? 이거 거임니깃들아 코 뭐야 옆에 아이템있지않아? 그 방금 사다리로 넘어오는데 가봐 여기는 하늘속 다시한번 우리팀 부탁드립니다 방금 무전기 켰습니다 방금 사다리로 넘어온 곳 가봐 거 앞에 전방에서 뭐 온다? 조심해라 근처에 괴물있음 어? 어 멈춰봐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여기여기 거기 근처에 아이템있지않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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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뒤에 저 복도 저 끝에 뭐 아이템있지않아? 바닥에? 어 그 앞에 뭐있다 그 앞에 뭐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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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어어어어어어 어 가겠는데 아지야 벌어와야돼 벌어와야돼 아지야 아지야 뭐라도 벌어와야돼 그래서 가서 사다리 챙겨오자 근데 저건 어떻게 잡지? 이적보행하는데 저거 뭐 잡을 방법이 없던데 모어어야돼 오 어xa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있어 삽있어? 어 삽있어 삽? 나 삽이 없어 근데 바로 앞에 있어 진짜 다른 들어가는 있고 있을텐데 없나 그런거? 아니면 내가 가서 달려와볼까? 나 체력이 엄마 없을거거든? 아냐아냐 그러지마 그러지마 나이 좀 몸 지금 숯밟게 졌어 아니 이 새끼 입구 지키기 하네? 다른 입구 더 있을텐데 이거 맵에 찾아보자 옆문 없어? 옆문? 어 이 입구만 그렇게 하네 이거 벌이라도 들고 튈까? 어 그럴까? 그게 나을거 같기도 내가 피가 없거든? 길 어딘지 알아? 어차피 님은 도움 안될거거든요 요거 챙기고 챙겨서 가세 어딘데 길? 거기로 쭉 가면 돼 거기로 쭉 가 어 여기? 어 쭉 가 쭉 가 어 거기 아니고 왼쪽 어 가서어 저기이 어 말도 안듣고 가네 어 알았어 어 어 그냥 가버리네 여기 어? 뭐 쫓아갔어? 어 죽었나 살았나 오 쉣 저거 뭐있다 저 새끼도 지키게 하네 잠깐 숨 참을게요 헉 요거 요거 ya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어딨지? 기차체제. 기차체제. 삽이 여깄네? 그럼 가야지. 삽이 있잖아. 뭐 뭐 뭐?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뻑큐? 어 뻑큐? 어? 어? 뻑큐 뻑큐? 다 어디갔니 얘들아? 얘들아! 아 나 물건 떨구고 죽었는데 아쉽다. 물건 찾을라 했는데 못 찾을 것 같은. 음. 아니. 이 쓰레기들아. 너희는 제일 쉬운 맵이 맞다. 넘어가질 못하겠어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그 넘어가지 못해서 사단이 졌는데 왜 죽은거야? 아니 점프했는데 안 넘어가셨어요. 사단이 더 졌잖아. 점프를 누르면서 안길을 누르지 못해요. 점프 안길. 점프 안길. 점프 안길. 점프 안길. 좀 오래 떠 있는 느낌인데? 점프하면은. 넘어가지긴 하는데. 정면으로 가는게 안전하긴 하고. 정면으로. 정면으로. 근데 삽다로 들고있는 사람이 물리면 어떡해? 그럼 옆에 떨어짐. 그 방금같이 그 있잖아. 그 근육빵빵 도마뱀 나오면은. 이런데 올라가서 내려 쭉 찍으래 이렇게. 이렇게 때리래. 툭툭툭툭하고. 아 오케이. 죽일 수 있구나. 나도 같이 가자. 어차피 지금 잃을게 없다 우리. 무전기. 무전기 잃어버렸어. 우리 시켰어 물건? 어 풀어 손전등 하나 올거야 손전등. 어 그러면은 이거 그걸로 하자. 깡. 깡. 하하하하. 미카엘은 잘쓰면서 사다리 못쓴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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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예이. 가만히 있다 있지? 손전등 여기.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가자. 아니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방금 그 커다란 근육질 나오면 어떻게 잡음? 카운터가 없다. 괴물 다 해칠 수 있는거야? 근육질이 한두명이 아니던데. 그러니까 뭔가. 괴물 죽일 수 있는 괴물이 있나고. 괴물별로 뭔가. 카운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등치가 엄청 크던데. 여기 쉬운 맵이야 쉬운 맵. 당당하게 다녀. 네. 네. 오우. 선광탄. 어 선물. 굿. 오우. 그 아까 그. 눈 달라붙은 애 있잖아. 그 머리 먹어버리는 애. 예. 걔 나오면 이거 선광탄 터트리면 된대. 어 님들 여기 지하에 있어요. 어? 지하? 어? 어? 아니었데요. 아니었습니다. 가니보기 있길래. 뉴 패턴이었네. 갈게 날 비춰줘. 오케이. 불 끄지 마시오. 예. 우리 나가는 건 하나 더. 상관 있어요. 먹을 건 없음. 없다. 돌아가자. 돈 이빨이 벌어야 돼. 이빨이 벌어야 돼. 우리 템포 올려야 돼. 스테미나. 템포 올려. 템포 올려. 여기 방금 온대 아님? 네. 돌아가야지. 어떤 데 돌아가야지. 맞지 맞지. 여기 여기로 돌아가야 돼. 여기다 여기다. 템포 올려. 템포 올려.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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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옳. 올려옳. 올려옳. 템포. 템포. 올려. 템포. 템포. 내가 잡을게. 가. 가. 가좀 물려봐. 내가 잡을게. 오오오오. 아아아아악!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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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렸다. 와와 뭐 있어? 뭐 있어? 라이트 켜봐 라이트 켜봐 나 무려치게. 왜 뭔데 뭔데? 뭐였는데? 아 사라져는데? 어디갔어? 와 그... 뭐였는데? 그 친구였어 그 친구. 그 부크부크쟁이. 부크 부크 쟤네. 아 부크 부크는 걔는 구석으로 몰지만 않으면 괜찮아. 어. 지금 소리 나지. 부끄부끄댕댕댕이었어요. 어 저 저 쟤는 그렇게 위험한 애가 아니야. 어. 성공한 애. 나쁜 체만 죽ى. 여시가! 와와와! 여시가! 어 여러분 가. 어 가 가 저러면 가. 그러네 가네. 착한 애네. 근데 괜히 쫓아가다가 구석에 몰리면은 저 새끼도 몸. 음. 아 도망간 곳 없으면 물어버리는구나. 햄스터 같은 거라고 보면 돼. 햄스터? 귀엽다 갑자기. 안 해드는데? 아니 이거 열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 함성 가야겠는데? 나 함성 가서 열어줄게 이거. 오케이. 여기 앞에 기다려 기다려 서있어 이 앞에. 네 집에 가는 길 어디죠? 아아! 나를 흐르지 말고! 아니 아니! Fuck you! Fuck you! 날 끌지 말고! 날 끌지 말고! 날 끌는 배부를 쓰느냐 부터. 뭐 아직 바로 그냥 흔들까버리네 그냥. 아 삼광탄 주자고? 응 아니야. 하다 팔거야. 뭘 깜짝아. 하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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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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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 있는데 얘들아? 어... 어? 누구 하나 당하겠다? 어? 어? 안 당하고 지나갔어? 관전보다 더 개꿀인데 이게? 이게 저거 저거 뭐야 적외선 카메라라서? 어? 어? 오른쪽에 뭐 있다 그 천장벌레 같은데? 다 쫄아서 단체로 쫄았어 지금 보통 치킨쿠리 먼저 가겠지 이런거 어? 아! 내가 다 쫄아서 다른데로 가고 있어 하하하하하하하 ... ... ... 천장벌레 아닌거 같은데? 안보이는데? 아무것도? 맞나? 그렇지 않아요? 유령 소련은 이런 낮은 난이도에서 튀어나오지 않을걸? 잡았어? 잡았어? 가주자 가주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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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밤이야 가야돼 가야 되나? 얘들아 밤이야 나가야돼 어디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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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밤이야 밤이야 얘들아 밤이야 나가야 돼 알았어 길을 일어 껴 뭐 갈래 어딨어 여기 소리 쫓아 야 밖에 저거 밖에 눈 없는 개 그 새끼 있으니까 말 조심해 오케이 나 먼저 가야지 어 나도 가야지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조용히 조용히 가 여기 낙담 없어 오 어디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는데 근데 저희 템 너무 없는데요 뭐 뭐 뭐 파밍했어 먹을게 없어 먹은게 나 두개 파밍했는데 그래도 어 난 막 뭔가 먹을게 없던데 나 50원밖에 파밍 못했어 어 어 이거 앉아서 가야지 소리 안난데 그 고고 고고 그거 얼마 얼마 다 뿌려봐 다 뿌려봐 뿌려봐 난 가져온거 없어 나도 가져온거 없어 아니 진짜 먹을 게 없었어 먹을 게 없었어 진짜 먹을 게 없었어 아니 여기 진짜 다 돌아다녀봤는데 진짜 먹을 게 없었어 그러니까 충전해 충전해 이제 충전해 여기 게 하나도 없었어 다 합쳐서 50원이야 아니 일하고 싶어도 이거 벌 수 있는 게 뭔데 어떡해 아니 근데 진짜 안 벌어 진짜 안 벌어 하루만에 200원 벌면 되지 본 다 땡겨와 하루 남았어 오늘 다 벌어야 돼 근데 200원 벌자 네우 홍수 홍수 우천 홍수야 어디로 갈래 그 번개를 피하면 되지 않을까요 형님? 그죠 네우로 가봐 네우로 가봐 네우로 가죠 근데 네우 번개를 번개가 친다는 건 비도 온다는 거 아니는데 그런데 번개는 우리 무빙으로 피하자 네우로 간다 거긴 어디든 비슷할게 바로 내려가면 돼 야 그 삽 들고 다니면 번개 맞지 않을까 그런 아니 와우 우와 나 안에 들어가있을때 왜 귀신이 해야겠다 여기 위험사 validity 기래. 빨리 가, 빨리 가. 고구먼. 내 옆에, 내 옆에 번귀 쳤다. 내 옆에 번귀 쳤다. 절대 뛰어. 절대 뛰어. 나만 안 열네. 할 수 있으면? 어, 뭐야. 들어가. 오오. 아닌가? 로또 당첨 확률이 번개보다 빡센가? 이거 우리 돈 빨리 벌어야 되거든? 2인 1조로 얻어주자 2인 1조로 얻어주자 그럼 둘이 거기로 가 우린 여기로 갈게 어? 여길 먹을 거 없는데? 이쪽으로 갑세 이쪽고 이쪽고 오케이 어 여기 라이트 붙여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저 우클릭 연타하는 중 여기 없음 아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절대 벽을 짓고 가 아 그럼 뭐가 앞에 지나갔지 않았어요 차보이 아님? 아 사람이구나 비싼 거 오 깜짝아 비싼 거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너도 인비집을 터렛 맞았냐? 나도 그래 턴? 아니 근데 나는 수준이 중기 속에 가려져 있었어 모탑이 우리 캐릭? 오케이 오케이 알 수 있다 일단 가 봐 어 화장실 갔다옹 네 개 웃기네 절대 떨어지지 마 대구 잠갔어 포탑 조심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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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포탑 아니에요? 여기도 포탑 여기도 포탑 왜 이렇게 많아? 포탑이 너무 많아 여기 위험한 게 개말보다 더 무서운데? 여기도 포탑 오메에 빨리 지나가자 빨리 지나가자 내가 가 그렇지 어 저 앞에 뭐 있다 정면에 어? 여기 왠지 안고 있어 어? 여기 왠지 안고 있어 여기도 포탑 조심 틀었다 틀었다 저기 어? 얼마에요? 어? 얼마에요? 48원 포탑 조심 나갈 때 조심 오 여기 안 붙었지 어 길이 막혔다 어떻게 돌아가 어떻게 들어가 저기로 다시 지나가야 되긴 하네 응 응 응 오른쪽? 어디로 갈까? 오른쪽? 오케이 아 죽어있네 호흡 잘将 수 같아 그게다 죽은 사람 여기 여기 저기요 으응 저 포탑 맞았구나 저걸 어떻게 알았으 정면에도 있어 야 포탑이 왜 이리 많아 아 어떡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udible 아 아 야 아니 이게 왜 아 에이 ㅈ 내 포 파 어 아이 에이 왜 이렇게 너무 쓱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되는데 귀자 너무 무서워 크아아 어 저거 오른쪽에 뭐 있지않았어? 아닌가? 그니까요 잘 못봤나? 나 오른쪽에 보인거 같은데 일단 좀 두고 올까? 아 진짜 너무 못했네 길만 메워서 다시 찾아오자 그거밖에 없어 이거 입구에다가 넣고 다시 이동해낼것 같은데 이거 감지됐지 야 아직 혼자 하나 있네 어? 오 뭐야 아 저거 들고갈수있는거 맞아? 번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 저거 들고갈수있는거 맞아? 들고가다 죽는거 아니야? 바다가 버려야겠지 일단 이것좀 넣고 힘내 양아지 오어뭐야 오 번개 피했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번개가름 번개가름 사수 게임 근데 저기 니까해그림들 저기 번개 맞은거 들여도 되나요? 번개 맞은거 시간 지나고 들면 괜찮지 않나? 시간 들고 들면 괜찮나 그치 원래 안되지? 저거 오른쪽도 남아있는거 아니야? 어 내가 내가 군을 걸어오는거야 그래 너가 캐리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으흐흐흐흑 그게 맞아 내가 군을 걸어오는거야 내가 입주낸 이레다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무섭기 시작하죠? 어 안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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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왔다간 뒤를 기억하고 있어 동선을 기억하고 있어 흐흐흫 이 아이가 내 시체다 와 ряд은 느낌 좋은데? 대박 어 그 뭐야 거미같이 생긴 거라고 다운킥인데 사기 있는데 대개야? 킹크를 땜에 왔다 조용히 들고 째면 되지 않나? 그냥 가 앉아서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 옛날에 영화 본 것 같아 그 덩이가 나오는 덩이가 나오는 이빨이 나오는 영화를 본 적 있는 것 같아 터널 속에서도 나오고 정답 해리포터 아니야 다른 거 다른 거 정답 스파이더맨 안개 나오는 거 말고 거비만 나오는 게 따로 있어 정답 미스트 없어 없어 어디야 모르겠어 정답 양아지에 죽는 소리 어디 그쪽 맞는 거 같은데 어 큰 거미 나오는 거 거대 거미 나온 거 봐 막 깨로 나와서 거미 오 광명 찾았다 길 잘 찾는데 겜자에서 DNA 발동하나? 오 이거 해강인가 무슨 터널 같은데 오오 정답 차후 아니야 그건 몇 대지지 내가 벌어왔어 번개 번개 야 번개 야 야 하지마 번개 오 그냥 간다고 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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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거기에 뭐 감이 약간 감각이 있나 번개 맞을 거 같은데? 잘 내려오는데? 4 설마 못 낼 수 있지 않았어? 이리쥬해. 설마. 야! 번데 에임이 이게? 레전드! 야! 번데 에임 왜 이리 좋아? 뭐 땜에 걸렸지? 삽인가? 삽 들고 있어도 번개 맞은거 같은데? 야! 가장 게으르며 수익수익이 높은 직원이야. 고효율. 고효율. 가성비 가성비. 그니까. 우리 단 하루. 2단계 뚫기가 빡세네. 우리 단 하루 남았어 어떡해? 어? 아니네 끝났네? 끝났다 야. 끝났으면. 다들 즐거웠고. 야 근데. 야 뭐야 우리. 저 배에 불 꺼졌냐 왜 이러냐 이거. 왜 불도 안 켜져. 우리 전기도 안 쓰는거야. 이거 전기를 못 쓰게 하는거야 우리. 그. 이럴 자격도 없는거야? 우리. 우리 불도 안 켜줘. 우리 쓰레기야. 우리 인사는 해야되는데. 아. 우리 차 번개 맞은거래 번개. 아. 차에 번개 맞아서 못 나가는거임? 그럼 어떻게. 어떻게 고쳐야돼? 뭐야? 하나도 안보이는데? 문도 안열려. 어. 우리. 같이. 터미는. 터미는. 어. 돌아온다. 어. 됐어? 응. 스위치가 어딘가 있을수도있게. 스위치? 스위치를 찾아? 어. 어. 조금씩. 어. 돌아오는거 같은데? 어. 두꺼비집. 두꺼비집 없어 여기는? 원래 입구 옆에 있는데 두꺼비집. 스위치. 너무 어두워요. 꼬깔을 해봤어. 나도. 근데 원래 오클링 두르면 나와야되는데. 스위치 키는게 따로 안나오네. 이거 착륙할걸? 뭘좀 가볼래? 그럼 착륙을 해버릴까? 이게 나을지도? 응. 그러자. 어. 잠깐만. 전등 전환하기. 오. 켰다. 어. 어. 켰다. 이거 잘못된다. 여하. 근데 우리 이제 끝아니야? 여하! 마지막날. 마지막날. 이거잉. 아. 마지막날이에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우리 늦었어? 어. 늦었어. 영이일에 제출이라서. 멈토 안주나요? 어. 늦었어 우리. 이제 올라가면 끝나고. 오늘 저기 회사로 돌아가야되는구나. 영이일이. 그렇지. 집 돌아가지 말고 여기 살까? 어 반대도 살 수 있는거 아냐? 농사 내가 지을게 우리 고기만 찾아줘라 오케이 그러면 그 고기 내가 먹을게 정착하는거야? 우리집 어디야? 야호 아 무조건 오늘 갖다줘야되는거구나 오 이제 무서울게 없잖아 이제 무서울게 없잖아 어 맞을거 살았어 맞을거 오케오케이 어 뭐야 이거 헉 보예야 어 아니 보예야 보예야 이거 뭐야 이거 보예 어 보예 보예요 럭 럭 럭 럭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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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같이 운동 나가고 밥도 맛있는거 먹고 어제는 햄버거 먹었거든요 저희 그런 사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워킹 가서 먹어도 먹었습니다 뭐해 일로와 보여 어 뭐해 어 떨려버리려고 어 아니 저 비싼거 깨쿠 어디갔어 이거 떨어지면 죽어요? 안죽네 우리가 너무 우리만 게임했으니까 우리 이번엔 당모한테 기회를 줘볼까 힘내 아 아 화이팅 어 어라 사랑은 찾아가는거야 어라 힘내라 순당모 좋아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찾아왔군 제가 목화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포지티브한 영웅이야 아라라라라따 지금 괴물들한테 본인이 여기 있다 알려주고 있죠 여기 뭐가 있지 몇분 예상하십니까 1분 예상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3분은 살지 않을까요 아니 보이지 않아 뭐야 아니 왜 다들 아니 아무것도 없어 왜 나만 못찾는거야 왜 나만 못찾는거야 왜 나만 못찾는거야 왜 나만 못찾는거야 아니 이게 혼자 남으면 사운드가 났는데 별로 겁이 없는데 그치 그니까 그니까 강한데 아니 혼자로 계속 돌아왔는데 진짜 다시 올라가자 상여자2 상여자2 어어어 그거다 어 이거 왜 간던거야 이런분 나 어 그럼 지금까지 안전하지 못했던 야 됐다 어 혼자있을때 강해지는 이제 강해졌다 이제 강해졌다 이게 뭐야 어 돌아가는데 어 여길 지나가야겠는데 화장실 갔다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여기도 뭐 없다 아 진짜 안보여 헉 피그 이엉 날씨 약간 의심스러운고선 문을 닫아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해핰 문닫어미 문닫어미 무슨 소리나 들린다 어 어 viu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엇이 위 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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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어? 위에 위에 뭐 올라갔어 바보사이 딱 통했는데? 어 이거 다시 돌아가? 어 방금 좀 아찔했는데? 어? 우리를 위한 선물? 어 버렸는데? 오 초대형 축 비싼거다 얼마지? 어 야 잠깐만 67억? 이걸 다 하면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 어 야 아래 키도 있다 두개있다 열쇠 돈 없어서 어차피 못살지 않나 우리? 아니 열쇠로 잠긴 문을 열어보자 무조건 가서 저거라고 하는데요? 팔아야된다고 어 무조건 회사로 가야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축을 두고가? 괜찮아요 부서 이건 어디야? 뭔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강하다 순당문은 이게 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래? 과감한 길은 님들 찾다보면 나와요 가면 나옵니다 양아지만 남기고 죽었어야 됐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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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굴 동선 아로 역시 possibly 그러나 이거를 무거운 상태로 갈 수 있을까? 오 zas 이거 죽었으면 큰일 날 뻔 가게 가게 어 근데 다시 저기서 여기가 어디야 행 쫑인거 같은데 네? 사람은 아닌 거 같아 사람들 점프할 때가 제일 무섭대 뭔 소리야? 근데 여기 밤 돼도 버틸 수 있어요? 모르겠어 영원히 살 수 있나 여기서? 아니 밤 되면 떠나 차가 자동으로 떠나 막 방사능 올라간다 맞다 맞다 아니 여기 어디야? 내려가면 나오나? 여기 맞는 거 같은데?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뭐예요? 뭐예요? 뭔가 물렸어? 뭐지? 뭔가 되고 있는데? 머리 벗긴다 머리 벗긴다 머리 벗긴다 뽀뽀 좀 뽀뽀 좀 나가 나가 밖에 나가면 되는데 밖에 나가면 되는데 밖에 나가는 걸 몰라 밖에 나가는 걸 몰라 아이고 바로 옆에 문이 있는데 잠깐만 목소리 들어봐 어? 오持 shaft 평가할 때 담밭 있었어도 저희는 결국 다들 여기 모여서 신성한 춤을 추며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생에 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생살물 받아갑시다 시골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수고하셨습니다 해봤는데 안되네 자 오늘은 저기 시간 이슈가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에 진짜 개무서운 곳이 있거든요 다음에 거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같이 뻑큐 네 뻑큐 이거나 드셔 역시 이거나 드셔야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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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저거 뭐야 자났대 저거래 그 경매하는거 나왔대 아 그래? 그거 한 번씩 해보셈 알겠지? 나 서폿 알려줘 빨리 알았어 나 정글 알려줘요 일주일 뒤에는 대회가 끝났어 어 정글 알려줘요 ? 여행가 다리가 그gencepl 이wat의 스트 mesa 아 숙 aide 신loc 수줍게 5번 5번 수줍게 빠이 까이 혹시 그런데 이거 괜찮내세요 뭔가 그래피니 귀찮은 느낌이 107 glad 네이름표 에 아르바이트 생부터 있음 인턴 말고 아 아르바이트 5 경신 대회 지고 인터 낭던 나도 아르바이트 안나게 채웠는데 짤렸어 나 인턴 아 아 이거 잘해야 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얍 겫 Mot Mot a ball 아 아 아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되고 어이 아 고생 하셨습니다 예 에 최근에 해봤어요 오늘 또 재 Ziadomo 답 하하하 min 아 오늘 또 치 Technical 칩의 cameraman 아니러게 봐 보이가 시작을 안 쓰면 예 이야 파 더 아니지 있었는데 불리 까요 아도하 poi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바로 키니까 또 배고프네 나는 오해는 내전이나 하러 가자 오케이 고고요 오케이 쉬세요 모두